유 costs 가보자 건파이어 리본 요즘에 점점 하는 사람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 그치 옛날 게임인데 맞아요 옛날 게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 타고 있어 진짜? 오우 야 이거 감도가 되게 높다 감도 깎고 다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감도 나 조금 더 깎아야될 것 같아 팔정도 아 근데 이거 하다가 발로란트.. 어그러진거 같은데.. 이제 망해요 이제 에임 안맞을거 같은데 나는 이 상자 열 수 있지롸 빨리 가자 얘들아 이리와 난 했어 아 준비 말 난 해놨어 아 대박 나 방송에서 FPS 금긴데 이거 헤드샷 탄 적 있어요? 있어 나 총 잘 쏘는거 애들이 알면 깜짝 놀랄텐데 진짜 아닐 듯 아 진짜.. 아 나 에임이 너무 좋아서.. 진짜 아닐 듯 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해? 아 감도가 이상하네 진짜 아닐 듯 감도가 이상해 감도가 오랜만에 봐 나 뒤에 가고 있어 안 보여 너네 때문에 근데 아파 아파 은근 재밌는데 이거 게임? 그러니까 맛이 있는데? 신기한 힘으로 가득 찬 소리 이거 뭐야? 와일드헌터 베놈 아우라? 아 그거 지금 보고 있는 아이템 서로 각자 다 다를거야 다 다른거야? 비검으로 가야지 캐릭터마다 다 달라 이거 비밀방인데 이거 보물실 들어가면 얻을 수 있거든 공기 데미지? 이거 뭐야? 보물방 어딨어? 어 여기에 되게 강력한 적도 함께 있어요 엘보 잡으면 아이템 주는 그런 느낌 잠깐만 나 이거 에너지 오브 최대 소유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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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할래 나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일단 그냥 아무거나 해 나도 아무거나 했어 잠자 열렸다 뭐야? 야 너네 어디 갔니? 천천히 해 보라색 문 보라색 문 벽 벽 아 여기 어 형 일로와 어 왔다 왜 다음 스테이지로 입장하는거 나 때문에 저거 된건가? 어 기다리고 있었어 한 명이 방 누르면 저거 왔다 아 그렇구나 쏘리 형 이리 와야지 저거 다음 스테이지 가버린다는데 우리 1초 0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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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래 방 다 해가지고 마지막 방 가면 그 스테이지에 보스 잡으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야 어 오랜만에도 근데 에임 살아있는데 이거 아 대장장이를 열심히 패고 있었네 어 얘 얘 상인 아니야? 이게 비밀방이에요 이게 비밀방 어 뭐야 대장장이 있어 기본 무기는 강화할 수 없습니다 나 무기가 기본이라 나 강화됐다 베놈 아우라 상강 나도 베놈 아우라 방화해야지 여긴 뭐야 아니 저거 화염방사기 혼자 너무 세요 어 그거요? 나온거 먹은건데 총 이거 뭐지? 보물실 가자 기본.. 이것도 기본총인데? 연락된건가? 야 이거 은근 근데 게임이 귀염귀염한데? 근데 나 꽤 깜찍한데? 대시로 피하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에라이 그냥 가 에덕이 귀 매우 거슬림 개큼 왜요? 어디에 있어도 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어 개아파 그냥 엘리트 플러스 이거 근데 가끔 스크롤마다 같이 먹으면 최악인 것들도 있어가지고 잘 먹고 버리고 하셔야죠 아 그래? 왜 그런게 있어? 오히려 안좋은 것들도 있음 자기 안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에덕이 어디가? 창고로 어 그래? 여기 비밀의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디? 어딘데? 어 대박 다 나가셨어요? 다시 보물방 들어가보실? 엘리트 몰스터 다시.. 다시 가야돼 그러면? 네 죽은 실물 때문에 모른자에게 조금씩 상태이.. 아니 아야 아 안해나 피가 그러니까 죽는다 죽는다 누가 한 명 죽는다 죽었네? 나 죽었어 아 그쪽이야? 너무 복잡해 기믹이 좀 많아 여기 나중에 막 그 점프맵도 있어 곧 고통에서 아 그래? 난 곧 죽음 아 아 아 삼중윤회 어 그런거 좀 좀 잘 보고 먹어야 돼요 내가 보스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야 ica 야 enter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잖아 여기 그 탭 Eyj 죽으면 안돼 refl 탭 누르고 스크롤 가면은 내가 무슨 스크롤을 먹었는지 볼 수 있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쟤 왜이렇게 쟤 왜이렇게 헤드샷 스타 이터 먹을래 그거 다 다른거야 우리 다 다르게 뜰거야 나만 총이 얼락돼있어서 나만 다른 총들이 좀 뜨는건가 뭐야 썬더건틀릿은 어? 저굴 좋지요 우와 멋있다 뭐가 더 좋은건지 몰라 나도 뭐가 더 좋은건지 모르는데 레이저 빔이 나가나 지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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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끌어야되는 게임 제가 또 에임도 좋잖아요 어? 어? 블레임블렛 그런 싸가 가자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티 끝판왕까지 인도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총알이 감도가 좀 안맞아가지고 나 죽어버릴게 나 죽어버릴게 아 이거 쓰면 안되겠다 이거 써야지 아직 감도를 안깎아가지고 잘 안받은ết 아 이거 근접으로 쏘니까 꽤 좋네요 어 이게 비밀방이에요 근가있는 균열 뭐지 이 말하는거야? 저 이런표 야 같이 다녀 이녀석아 아 여기 독이 있네 이게 이게 이거 부숴보 총알 쏴보세요 나 플레임블렛 어 그래 안 됐는데 뭐야 이거 왜 안 돼요 됐다 뭐임 밀렸어요 보물식 근데 왜 내가 부숴야 밀려 왜 악력 혼자 들어간 살려줘 빨리 빨리 들어가지 형 어떤 무기가 좋은지 모르겠다 초반에는 무기가 얼락이 안 돼 있어서 나중 가면은 총들에도 부가옵션 붙거든요 막 아니 막 어 엘브 나왔다 무빙을 하네 오빠 쇽 에이 폭탄 스킬 줬어 스킬 줬어 나이스 나이스 속박 끝나면 죽여버려 그냥 또 속박해 우리 무한속박이네 고양이들 많아가지고 속박플라이 속박플라이 누나 그게 무슨 소리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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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했다 핫 어? 처음 보는 총이다 어? 샷건이다 샷건 들어야지 어? 이 무기 괜찮은데요? 우와 파이어 우와 이거 뭐야 제작진분이 와서 우리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닌가? 제작진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가 만든이라고 하면은 제작진분 아닌가? 어? 어? 아 세개중에 아 전술 제작전 아 뭐 이거 보지도 않고 먹어버렸네 어? 제비뽑기 원래 뉴비때는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법이에요 그래 그냥 허겁지겁 먹자 그냥 등급 높으면 다 먹어 맞아 뭔지 잘 모름 아 나 스나 쓰고 싶었는데 샷건 써야지 어? 어 샷건 탄약이 없네 어? 화방 화방 누가 가져감? 내가 먹음 왜? 아 저 비비면서 싸우면 체력 올라가는 갑시다 이건 무슨 내 무기가 지금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무기 1번 아 나 베놈도 있네 제대로 한 번까지 있어 음 오 내 총 되게 마음에 든다 와 진짜 버려 와 체력 쫙쫙 올라간다 이 빨간 상자 빨간 상자는 이거 뭐야? 뭐랄까 디버프나 혹은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아이템을 주든 막 하는 거예요 어 개구리다 얘 누구야? 얜 뭐야? 상자맨듯 이 빨간 상자부터 써보죠 야 근데 이거 색깔 어떻게 봐? 하얀색 하얀색 초록색 파란색 보란색 보라색 노란색 무기 무기 색깔도? 어 다 똑같아 색깔은 연막탄의 기초 데미지 원소 상태 이상에 걸린 적에게 가하는 데미지 정령의 분노 자 다들 먹었으면 뒤돌으세요 문 누르지 마세요 네 안 눌러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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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상자 F 눌러보세요 와우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레어스쿨을 레전드 선물 난 무조건 레전드지 그럼 어 노멀 나옴 쓰레기 나도 이상한 거 나옴 어 나 양날의 검이라는 게 나왔는데 갈까요 이제 응 곧 보스다 재미띠 준비 완료 최캐빈 이리 와서 준비 완료 하라고 나 했어 응? 누구야? 플레이브 건가? 응? 아니 나 준비 완료인데 서헤더 뒤질래? 빨리해 어 아까 눌렀는데 뭐지? 야 데미지 잘 박힌다 너무 좋다 여기 빨간 거 또 나왔다 빨간 거 또 했다 빨간 거 또 했다 생명력입니다 이번엔 잘 생각하세요 난 무조건 플로 땡김 뭐 어떻게 했어? 아 생명력 75%를 소모하여 330원 야 에더가 같이 가 뭐고 있잖니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돈 그냥 무조건 하는 게 맞겠지? 안 맞는단 마인드 해 난 안 맞을 자신 있어 아직 파페도 안 맞아 안 죽는단 마인드로 죽어도 살려면 되죠 그래 뭐 날라와 뭐 날라와 그럴게요 빨리 와 빨리 좋아 어 뭐 땄다 어 뭐지? 죽었는데? 바로 죽었는데? 짝권 짝싼데요? 그치? 이거 딜 진짜 괜찮아 죽었어 난 죽었어 오잉 어디서? 아니 아니 제가 죽었다고 이거 죽으면 뭐 디버프가 있어? 여기 비밀방 또 있다 누가 푸셔 기분이가 나빠져요 톡바퀴 플러스 2 점점 빨리 죽을 거예요 다시 또 기절하면 빠르게 피가 닳고 아 그렇구나 설기다 설기다 점점 빨리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다운 기절 시간이 빠르게 줄어요 처음엔 1분 동안 뛰어댕길 수 있다 뭐야 이거 비밀방 안 가고 가요 다들? 그러게 잘 못 넘어왔어 나 왜 여기에서 보고 뭐지? 나 혼자 넘어왔어 비밀방 있는지 모르고 이거 깨고 다시 돌아갈 수 있지? 그럴벌려 뭐야 이거 기본총이잖아 뭐야 이거 더럽게 안 맞는 거야 비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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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패 덩그로 들었어 바보야 너 굿 돌아가서 비밀방 갔다가죠 오케이 꽃날림 부식 데미지 날쌘 손놀림 연막타고 뭐가 부식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막 가는 중 부식이 실드를 부식이 실드를 빨리 부수는 걸걸요 적금은? 서로 맞춰서 가는 게 더 좋은 건가? 이게 조합 맞춰야 돼 잘 모르면 플레임 가치가 조합이 똥처럼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계속 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좋아 좋아 스크롤이랑 자기 무기랑 잘 맞는 것들도 있을걸 뭐야 엘보 떴다 엘보 떴다 엘보 떴다 엘보 떴다 속박 속박해줘 속박 플레이 오케이 속박 나이스 내가 또 묶는 거 좀 잘해 나도 속박 뭐야 뭐야 뒤에도 있었네 저쪽도 있었네? 속성에 맞는 도형 살려줘 뒤를 봐 케빈 뭐야? 아 여기 있었네? 일어나 아이다 나 짱링이 좋은데 레인보우 아치 이거 한번 써볼까? 헐 코인샷? 안 돼 나 무기 강화하고 싶다 이거 무기 되게 좋은데 어 어 이 총이 좋다 나 화염대미지 청란 들어야지 청란이 되게 애매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칼날 나가는 느낌으로 나가더라 어 내가 지금 청란 쓰고 있는데? 청란 되게 좋아 같은 마음 서프라이즈 산성조각 난 화염대미지 해야지 화염대미지 총 있으세요? 응 화염밤사기 있어 니가 버린 거 아 맞죠 나갔어 애들? 나 문 앞에 있어 죽어라 괴물들 그거 밖에 놔둬 근데 이거 그건 뭐였어? 아 이게 산성이구나 이거 그 뭐지? 크루탄은 어떻게 던지는거야? 큐 큐 큐이요 아 이게 그게 큐구나 나 준비할게용 좋네 보스다 보스 참고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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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려워요 아 그래? 얼마나 어려운거지? 그러게 근데 노멀이랑 괜찮을걸 솔라 피었어 화염대미지 솔라 피었어 다들 피 없으면 만두 사먹고 이거 근데 나 궁금한게 있어 내 무기랑 내가 얻은 힘들을 어떻게 확인한다고? 템 눌러서 스크롤 가면 오 뭐야 열릴 버린거 아니지 자동으로 열린건데? 영웅 가면 능력 뜨고 안 넘어가면 돼요 잠깐만 잠깐만 기본총은 못 버려? 네 나 근데 생명력 8% 미만의 보스 즉각 처치할 수 있는거 얻었네 에? 어 진짜? 응 생명력 8%면 뭐 80%가 아니라 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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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아 좋아 어? 보스가 바뀌었네? 아니 보스가 두 마리에요 아 그래? 야 이거 근데 게임이 좀 보는 맛이 있어 스테이가 괜찮은데? 재밌네 스테이크 보스가 뭐야 기둥 뒤로 잘 숨으면서 싸워요 네 아이 미치해 저 죽을려 으아아악 굿조 볼렘 볼렘은 저 손으로 맞고 있는 초록색 저거를 때려야 돼요 심장 심장 아 심장이 아 오케이 초록색으로 밉나고 있는 부분 나 나 이렇게 가까이서 싸워야되 그러면? 어 아니 주 Animator 어잇 우아 나 왜 죽었어 저 톡톡 어떡해 다 죽었는데? 으う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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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트그 filtering 도망가줘 미쉬가 너무 느린네 너무 어렵다고 살려줘! 최캐빈 딜을 봐 아니 최캐빈 딜을 봐 아니 최캐빈 딜을 봐 그러게 이거 생각보다 안 빡세했네 죽었다 애들아 나 죽어줄까 나도 애동이가 살려줘 제가 부조 을 찍어나가지고 이거 내리찍을 때 점프해야되나? 이번에 패치해가지고 빡세진거에요 내 옛날 의조라 애들아 나 갔다 너 되게 빠르다 살리는거 애들아 저 죽으면 절망이라고 아 내리찍을 때 돌 주변에 있으면 안되는구나 아 내리찍을 때는 돌 터지려고 하면 돌 바로 뒤에 있으면 안돼 어 그래도 반패 깎았다 아 나 죽었다 안돼 애동이 살려줘 절대 살려야 돼 애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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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절대 살려야 돼 애동이 애동이 살려줘 애동이 살려줘 애동이 살려줘 나 그냥 강제부활 해야겠다 어 어떻게 살려 뭐야 아 나 죽었나봐 아예 우리가 깰수 있을까요 못깨 못깨 이거 1투만에 깬다는거 자체가 다 죽을까 다 죽어 날라오면 돈 부술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도 될까요 게임이 재퇴쇠 바로 주먹 날 나오는데 바로 주먹 날 저 때는 피하고 잘한다 아우 맞았다 이거 오우 안 맞았어 와앙 나 이제 패턴 파악했어 패턴 파악했어 어 완전 완벽히 알았어 날라오는 돌 다 부셔버려요 날라오는데 부서져 난 그것도 모르고 얼굴 때리고 있어서 초반에는 오 돌이 막아있어 할만해 으아아아아악 어디야 어디야 돌이 가까이 날라오면 그냥 수류탄 던져버려요 아 저거 할만해 할만해 아 좋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많이 넣었다 팀 플렴이 개빡겜 중 진짜 개빡겜 중 개 집중하는 중 구할 수 있다 이거 구할 수 있다 아 바로 찔렸는데 에덕이 에덕이 되나? 안된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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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했어 피한게 아니라 안 죽었어 그냥 다행이다 앞에 가봐 앞에 에너지 있어 퀴고 잠자 오빠 앞에 그 밥이야 아니 어떻게 안 맞았지 맞았어 맞았어 아 돌이 없어 아이고 다 죽었다 야 너무 아깝다 어 뭐야 에덕이 부활 저 부활 아끼고 있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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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 보여줘 고인물 난 너무 어려운 거 있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헤덕아 제발 아우 제발 앞에 앞에 먹을 거 있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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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쿨타임 되게 쿨타임이 아니라 저거 딜레이가 되게 없다 충분히 가능해 에덕아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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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한다 다음 스테이지 가자 에덕아 가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어 어 아 돌이 없어 어 아 아 아 아 네 잘했는데 진짜 아깝다 아 아 이런 느낌 어 뭐가 생겼네 재능 스킬 나 엄청 딜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딜 꼴찌네 아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모은 정수로다가 스킬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 음 이거 올려놔야 돼 저는 좀 찍어놔 가지고 구할 때 빨리 구하나봐 아 신속 구조 찍어서 그러고 아 신속 구조 찍어서 그러고 생명력 하나 해야겠다 무기 데미지 다 하고 뭐 올리는 게 맞지? 일단 무기 데미지 다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데미지 어디서 봐? 전용 잘 모르겠어 방금 아까 정산표에서 나왔었어 아하 아하 내가 상성이 윤회를 아까 함정 그 방에서 안 했으면 더 나았겠다 상성이 안 맞는 무기를 쏴가지고 딜이 감소가 됐었군요 속성도 봐야돼 이거 근데 재밌당 진짜 재밌다 우리 6렙 금방인데? 플레이오팝 그러게 재밌당 나 왜 벌써 7렙이 됐지?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가자 한 번 더 아 돈을 써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구나 오늘 2스테이지 클리어까지 가자 와 저 99렙 됐어요 개쩐다 애덕이 100렙을 향해서 가자 야 이제 5살 6살 7살 들고 게임하네 하하하 99살이? 응애 응애 아 10레벨에서 활성화 돼야 돼? 이런 구이프 비닉빈 더러운 세상 난 갖고 있질로 이거 봐라 내 로켓 봐라 지저분한 세상 우와 개쩔긴 한다 이런 지저분한 토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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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뭐 가지러 갔다 글 아 오빠 왔던데? 아 나 물 마시고 왔어 물 마시고 왔어 와 한방이네 총 내놔 왜 혼자 그런 거 해 야 버려 진짜 혼자 게임하네 아 더러워 진짜 가자 아니 이거 대형탄 쓰는 거라 쓰는 건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아 알겠습니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내가 봤을 때 별로인 거 같아 왜 여기 비밀방 이거 부셔볼 사람 특수한 재능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래 열렸다 풀장 열었는데요? 어? 좋아 재밌는데 스크롤 레비탑 레비 정지 상태일 때 데미지가 50%가 증가해? 와우 개쎄네 정지 상태일 때 정지 상태일 때 정지 상태일 때 그래도 뭔가 말뚝디를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같이 가요 같이 가 아 화염방사 개나 아 화염방사 개나 어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이거 캐논 애덜이가 버린 거지? 아니 아니요? 그냥 나온 거 같은데 재캐는 여기 있어 잠깐만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시작해버렸네 그럼 취소 20초 기다려줘 어 괜찮아 괜찮아 가자 레츠고 레츠고 가보자 아싸 좋은 무기 먹었다 애도 있고 잘 먹었네? 어? 저 버린 거 없어요 본인들 거에요 그래? 어 본인들 거 이거 다 개인 무기인 거 같던데 개인 무기로 떠가지고 쓰면 한 번 먹었다 버려주면 좋긴 해요 그럼 우리한테도 보여서 와 데미지가 1800씩 되네? 여기 비밀방 어디? 비밀방 입장할 수 있게 해 놓는 거 좋다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야 캐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세 어? 뭐야 합리적인 소비 쓰러짐 기간 초당 주병 8m 내 데미지를 출시 서브스킬의 최대 소지량 구조시간 많이 아 플레임 같이 가라고 와 저 저 이제 손만 대면은 바로 살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꼭 나랑 함께 하고 싶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같이 하는 게임이잖아 나는 나를 잃고 있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길을 닦아 놓으면 되지 같이 해야지 저 구조시가 마이너스 30% 쿨을 떴어요 그래 아 내가 다운됐을 때 나도 빨리 살아나면 좋지 그럼 너도 빨리 살아나면 좋지 뭐야 이 총은 죽어라 이거 왜 안 먹어 개좋아 이거 뭐야 이 총 개좋네 아 근데 이거 로켓탄 플레임워크랑 나랑 들고 있으면은 이거 보스에서 좋을지도 나도 로켓탄 갖고 있거든 어? 뭐지?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너무 센데? 우리 그냥 장난 없는데? 지금 4스포 확률로 2배 그냥 짐승인데? 장난 없는데? 짐승새끼인데? 무조건 총으로 짐승 오케이 이번 짐승들 잘 보겠어 나 근데 골렘보다 호랑이가 더 쉬운 것 같아 호랑이도 패치 됐겠지 근데 이거 골렘 재밌던데 근데?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호랑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나 볼래? 네 볼도 안해봤는데 그냥 순수이야 애들 지금 미쳤어? 미친 놈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1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이런 잠뻑들은 너무 쉬운데 보스가 갑자기 한 20배 정도 어려워지니까 겁나 막 멘붕이 와 어? 스크롤라운 숙명초 오 이번에 좀 좋은 거 많이 뜨는데 뭐야? 아 나 들어오기 싫었는데 어? 비방 또 있다 아 잠시만 나 아니 나 템 못 막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왜 들어오지? 나도 들어가졌어 지갑 저도요 문 닫지 어? 내가 내가 들어왔나? 죄송해요 플레임 다시 나가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미안 근데 이게 건팔이 템포에 발을 맞추다보면 바로바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나 이제 안가 아 이제 안가 아니 가 누군가 가 여기 비밀방이 있어요 장고 비밀방 아 엔젤리나 무기 무기도 파란색이 더 좋은거야? 총알 차이예요 총알 차이 아 총알 차이요? 일반탄 중용탄 대형탄 대형탄 특수탄 비밀방도 있는데 여기? 보물실 그 그 그 뭐야 네모의 색깔 레어도가 맞고 그 무기 아래 써있는 탄은 잘 읽어야 돼 보물실 들어갔어 너네? 무기도 강화도 중요한데 빨간 상자 탄들 나 이거 근데 여기 가기 싫어 나 여기서 두 번 죽어서 차라리 여기 아끼고 보스 가는게 낫지 가기 싫다고 안가면 안 돼요 좌우 모빙 잘하면 돼요 돌 보면서 돌이 좀 무섭게 굴러와도 쫄지마 맞자 무서워 아이씨 아 공효 피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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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꾸났어 르러 가지 나 죽을 것 같아 자 상자 두갠거 까먹지 마시고 어 삼중유내 삼중유내? 아 삼중유내 쓰실분 전 안쓸래요 삼중유내 이거 피 절반 되는 피랑 쉴드랑 절반 되는 대신 세번 살아나는거라 죽긴 좋거든요 나 별로 안좋아해 난 쓰지 말아야지 좋긴 한데 나 쓰레 붙어 다녀간다 오 안맞았다 아 이거 못버림? 이건 못버려? 아 그렇네 계속 많이 바뀌었다 여기 왜이래? 넘어가버렸고 나 안들어갔다 아하하하하 귀여워요 화상 데미지로 화상 데미지로 화상 데미지로 저희 이번엔 좀 아까보다 딜 더 좋은데요? 괜찮은거 같은데 이번엔 깰 듯? 이라고 이제 플래그 한번 삑 해두고 무서워 얘는 뭐야? 대장장이 무기 강화 강화해지는데 나도 강화 한번씩 들어가는거 눌러둘게요 손을 번쩍 대장장이 있어? 대장장이 초반에 안하는게 좋은거 같아 아 그래? 돈 아깨야돼 우리가 2스테이지 간다는 그거 하에 막 나중가면 부가옵션 좋은것들도 많이 뜯어 아니 근데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일단 보스는 깨야될 바입니까? 에이 강화 안해도 깨겠죠 해버렸는데? 근데 있을때 하면 좋긴한데 두번씩 밖에 강화를 못 살살 녹여버리고 재밌다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이게 좀 리오레처럼 시간 살살 녹기나 그러네 하마왕 나 총 보고있었는데 에더! 나 안 내려왔다 에더! 아니 이게 아니 에더가 살살 좀 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총이 각자한테 밖에 안보여서 총 뜬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혼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맵? 뭔소리야? 아 나 거짓말 안치고 게임 처음 해보는 아주머니인줄알아 비롯 게임 처음 접해보신 아저씨들 리액션 모으는거 있잖아 그 느낌이 엄청 설렜네 요 요 이곳이 게임이요 요 이거요? 우리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엄마 이제 나 또 할래 학교 엄마 또 해볼게 아 근데 나 생명소 써버렸다 아 3중 6 아니 쓰나 에반데 쓰나 좀 잡아주실 원거리님 어 하는 중 하는 중 아 하고 있어 비밀방 열려있어요 핑 어떻게 치 거야 등거리님 대포 좀 잡아줘 다 대포래 방패는 살살 녹이죠 그냥 언제까지 저기서 언제까지 나와 열렸다 나 열 거 너무 많아 돈 잘 들어온다 좋아요 좋다 비검 이제 쓰지 말고 로기딜로 가야겠다 나 먹을 거 너무 많은데? 기다려봐 어? 럭키사 디즈 하마왕도 좋아보였어 오 개틀린건? 응 개틀린건 고민된 여기 뭐 나왔냐 종총들 어 솔라 피었어 그래 이거 관통하는 탄환 이것도 하고 싶었어 아 풍명력이 낮으면 이길 센지네 근데 여기 피셔셔 근데 타이거 캐논이 너무 좋아서 아 부위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메쓰 메쓰 이거 메쓰는 제가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야 비밀방 들어가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오빠 목소리 왜그래? 잠깐만 솔라 피었어가 아까 오 난 끝 이거랑 바꿔봐야지 가도네 스샷이네 정확하다 스나네 스나 딱정블레 엉덩이 때려 엉덩이 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아악 딜을 봐야지 우매한 것 빨리 엉덩이 오 서전다 오 스킬 아 무기대 마이너스 아 받는 데미지구나 오 게삭이다 아 나 이번엔 스크롤 너무 잘 떼는데 뭐가 이상하다고요? 만조뇨? 악뇨 누나 원래 저런 말 음습하게 잘하시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맞아 야 너네 혹시 체인 링크 안 나왔어? 체인 링크? 어 전 안 떴어요 레전드라는데? 나도 레전드 하나 떴어 그 상호 존경 스크롤 갖고 있는 분 상호 존경 상호 존경? 그게 뭔데? 상호 존경 같이 갖고 있으면 같이 데미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받는 피해 줄고 나 그냥 받는 데미지 자체가 50%가 준대 대박이다 나가도 되는 겸? 나 돌진 스킬 사용하면 럭키 샷 50% 오 그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대쉬 쓰면서 바바바바밤 하면 딜 엄청 잘 들어가 오케이 먼지 데미지가 기다리자 애덕이 안 왔어 응 그거 눌러놔도 돼요 고민하다가요 상호 존경 네 돈이나 켜지 위에 빨간다 한 명만 먹어도 아 젠장 먹을걸 상호 존경 먹을걸 말해줄걸 어? 나 이거 오 이거 안 떨어지는구나 다행이다 어 벌써 부스네 우리 이번엔 좀 빠른데요 그쵸? 그러게 어 그러게 되게 빨리 왔네 결사에 가고 오? 청란 클라인블렛 어? 나 좋아하는군 럭키 샷이 없어서 아쉽게 나 종아리 없다 오빠 저격으로 쏴 케빈 오빠 어? 그 아까 그 하마왕 먹었어? 하마왕 아니야 나 엔젤릭 아우라 플러스 4인데 이거 나 불데미지가 플러스 80이라서 클라인블렛이 훨씬 나으려나? 자꾸 플레임이라고 얘기할때마다 움찔움찔하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그냥 그럼 엔젤릭 클라인블렛 잠시만요 이번판은 원숭이 나오나본데요 우리 호랑이 뭐 아직 안간거지 원숭이가 호랑이야? 어 누나 호랑일때 그 총이 힘들텐데 호랑이 아닌데? 내가 아는 생김새가 아닌데? 일단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그럼 다른 왕인거지 아까랑 호랑이 맞아 아 맞네 호랑이 맞네 호랑이 맞네 호랑이 맞네 쟤 뭐 돌같은거 던질때 무조건 기둥 뒤로 숨어야되요 안그럼 못피해요 누나 그 하마왕 그 이송 느려져가지고 조심해야되요 움직임이 많은 애라 어 근데 우리 좀 딜 잘 바뀌는거 같아요 이번판 그냥 졸라 쉬운데 뭐야 아니 후반에 후반에 갑자기 폭투함 아하 아 근데 우리 이번에 좀 딜이 많이 오른거 같아 영상비검 명상비검 그 그 폭탄들 조심하세요 폭탄들 달려올 때 그냥 술을 탔거지 와 나 이거 데미지 죽였는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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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거 어 저거 저거 어 우리 끝났다 거진 끝났다 어 근데 딜 진짜 잘 나온다 오케이 와 대가리 찢기 어? 별거 없는데? 형 죽어 형 죽어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너무 쉽게 잡았다 진짜 스펙이 좋아서 그래 어? 무자비한 일 어 나온다 아 이번에 좀 스크롤이 잘 뜨는데 엄청? 막막 나왔다 개인적으로? 크레이지 샤크 와 체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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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폭발성 탄창 아 이거 아아 이거 아니구나 아 체인링크 아니 에더아 너 체인링크라 그러지 않았어? 체인링크 하나 먹어 체인링크 먹으면은 데미지 25% 마이너스고 2명 있으면 나랑 같이 2명 있으면 10% 더 줄어 데미지가 나야 나 나 먹어놨 좋아 좋아 거대구슬 연막탄 사용 게임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냐고요? 40분? 제 칼 보실래요 칼?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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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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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것도 그것도 총이야? 아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신나가지고 어 우와 멋있다 한 번만 써주면 안 돼? 전기 속성인가 보지? 네 제가 다 뭐 있는 거 버려줄게요 뭐 그렇게 우와 플로잉 우와 오 개 신기하다 자 에덕 나 돌려줄게 쉬리커 오 칼이 있네 우와 이거도 있네 신기하다 자 근접이 있어? 어 무너지는 신선? 오 오 근데 그 럭 럭키샷 되게 좋네 기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쎄? 어 나 럭키 럭키샷 가져도 돼? 어 그거 럭키샷 엄청난데요? 아 근데 내가 럭키샷에 있긴 한데 어떡하지? 무너지는 신선 나 이거 써도 돼? 앤덕아?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전 안 쓰는 거 어 잠깐만 나 총알이 계속 나가는구나 이거 어 몰랐네 일반탄 대형탄 오케이 좋아 난 준비 끝 렛츠고 렛츠고 와 2스테이드에요 아 잠깐만 갈게 뛰어가는 중이야 하마왕 들고 뛰니까 느리죠 아 맞다 아 이거 들고 아 이거 무거워서 느려는구나 네 특수탄인가 노란탄 쓰는 무기들은 다 내려져요 이거 노란탄 아닌데? 아 하마왕은 그냥 느려질걸요? 무거워서 아 아 어 귀여워 뭐야 아 근데 일러스트 되게 귀엽네 그냥 이거 이거 피 없으시면 우물 한 번씩 누르면 피 채워줘요 오오 다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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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맛을? 근데 죄송한데 어르신들은 다 나뭇잎 하나씩 띄워 먹어요 미친 빨간상자 확인 어 저주 스크롤이다 이거 뭐야 지정된 무기에 레벨 플러스 3인데? 저는 저는 실드 추천 아 저주 스크롤도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안 먹으면 난 도전 곰팡이 핀 만두? 만두에 곰팡이까지? 어떡해 불쌍해 곰팡이 핀 만두 정도 먹을 수 깨진 총알이 뭐야? 야 저 시끼 뭐야 아 아 병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야 나 데미지가 너무 세졌는데? 아 아 시끼 새끼가 그러니까 나 데미지가 너무 세졌어 몇씩 더? 나 살인적으로 세졌는데? 나 막 1800씩 뜨는데? 권총 한 발이? 권총 한 발에? 미친 아니에요 한 5000씩 뜰 때까지 더 힘을 모으세요 칼 개 앞에 이거 괜히 먹었다 어 나 뭐야 나 뭐해 죽었어 저격 당하면 안 돼요 저격이 엄청 세요 어 엄마 아 나 gotta 죽었어 어디야 어디야 다 죽어 갑자기 살려줘 살려줘 나 어그로 끌고 있을게 만져줘 만져줘 이 방아범 엄청 세요 툭밥 나이스 어떻게 죽였지? 수나를 잡아야겠네 수나를 저격이 있구나 수낙 엄청 세요 스타이터 플러스 3 누나 가마왕 들고 팀을 튕기면 걔네리네 안되겠다 나 이거 버릴까? 어 야 여기 이거 보물방인거야? 아 근데 보스한테 사격시 무기데미지가 되는건데 에더가 이거 좀 봐줘 나 있는곳 어디야? 여기 보물방인거야? 뭐야? 아니아니 그냥 막힌 방인거야 아 막힌 방인거야 오른쪽으로 길이 열린거야 에더가 나 이거 버려도 돼? 나 안쓸거면 버리셔 응 가자 가자 수납자 가졌어! 어 멀리있는거 내가 좀 잡으려고 해볼게 아니 불검 개좋은데? 뭔지 미쳤는데? 어 아이고 나 독! 으깡! 아 고마워 어 여기 비밀방이야 아 저 엉덩이 뜨거워요 우와 이거 뭐야? 엉덩이 대일 뻔 나이스 비밀방 열렸어요 야! 야 나 개 신기한거 그런거 써 이거 봐 뭐요 뭐요? 이거 봐 님들 어 단검이 있네? 아니 단검 아니야 수리검이야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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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재밌긴 한데 재밌어요 그거 근데 헤드 잘 맞춰야돼요 그거 형광 엑스선 플러스 사야 뭐야 이거? 어 이런거 있네 이게 무슨 주황색 옵션 까지 붙었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날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쓸래 무슨 소리 mealR 나 썰래 아 그러네 이거 솔라 피었어 나 이거 죽 있어 지금 적을 조종 표시함으로써 사격은 표시된 적에게 추가적인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해석 좀 해줘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럭키 샷이 보물방 갈까? 보물방? 보물방 가져 나 지금 좀 쫄리는데 우리 피가 쪼 점프면 아닌가? 점프면 맞는데 싸우는 건데 다행이다 제가 돌격하겠습니다 제가 저격할게요 그냥 몽둥이로 패 이놈새끼 들고 좋다 이거 도탄 된다 괜찮은데 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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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척박 척박 무슨 티모처럼 독버섯 같은 거 던지는데요 아 번져 멀리서 계속 버섯 던진다 나 죽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3중류에 다 썼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개빈여! 멀리서 때려와 그냥 보아를 썼어 죽을 것 같아서 뭐야 어디서 멀리서 Z 같은데? 멀리서 때려야겠다 바로 뒤에 적이 있었네 저 좀 살려주세요! 개빈여! 고마워 보수도 잡혔다 나이스 여기 여기 엄청 많아 우와 테슬라? 플러스 사 오빠 드디어 그런 것까지 구매하게 된거야? 잘 됐네 테슬라 진짜 개 사고싶다 리얼 사고싶어 리얼 사고싶어 테슬라 4인데? 테슬라 4 버릴수 없는 두가지? 근데 나 플레임블렛 되게 높아 지금 대형탄 저 위에도 템있는데? 어 이거 좋은데? 돌진 오 개꿀 이거다 나 이번에 스크롤 운이 되게 좋은데? 어 나 또 나왔다? 레전드? 오 좋은거에요 근데 야 무기 스킬이 뭐야? 잠깐만 무기 스킬은 어떻게 쓰는거야? 나만 스팩이 너무 안좋은거 같아 나도 레전드 또 나왔다 무기 스킬은 어떻게 써? 다들 스크롤이 왜이렇게 많아요? 악녀 누나랑 케빈 형님? C 누르면 나오거든요? 다들 뭐 먹었는지? 아 C? 어 그렇네 어 그러네 아니 케빈 오빠가 괴물인데 아 근데 이게 뉴비들이 얼락되면은 스크롤을 맨 처음에 공짜로 줘가지고 뉴비라 그러는데 아 뉴비라서? 뭐 얼락될때마다 그 하나씩 주거든 플레이어 오빠도 초..초본데 왜 쪼글 저는 3시간 해봐서 그 차이인데? 3시간 할 때 나오셨었을걸 손 들어 손 손 손 들어 레츠고 레츠고 대유잼인데 근데 게임 진짜 재밌다 게임 자체는 너무 잘 만들었지 처음 나올 때도 엄청 재밌어 저 모래벌레부터 죽여야돼 저 모래벌레부터 죽여야돼 쟤 진짜 계열받네 그 히드라 같이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오케이 어 솔라 피었어 플러스 4다 쟤 버린거 아 버린거요? 헬지호그라고 뭐가 있긴 어 긍거리 잘 하죠 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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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와 잠시만요 샤크한 디테일이 이렇게 쎈네 아 이 C8 아 욕하지마 아 저 순화시키 넘어가도 되나요? 피를 잘게 하는거랑 그거랑 다르네 저 보호막 까는거랑 맞아요 부식이 보호막 잘 까지는거고 파상이 피 잘다는거 아니 이게 에임대로 안가네? 발로란트야? 이게 은근히 반동도 다 있어가지고 뭐래볼래 뭐래볼래 어 여기에 비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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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미친 독들 아 이거 누가 터뜨림 아 내가 터뜨렸구나 거기로 가지마 아 이거 발판에 막 나 이거 장전할때마다 바닥이 생기는거 너무 불편해 여기 상점도 있어요 어 그거 핑 찍는건 어떻게 브이키네요 오 아싸 대쉬 저 대쉬쿨감 나오 개꿀인데 아 좋겠다 아니 총에도 뭐 스킬이 있어? 응 아 노란실드가 부식으로 노란실드가 부식으로 잘 까이고 파란거는 전기로 잘 까인데요 음 일단 내피셜리 가만있어 근데 그럴거 같긴하다 닌자 와 나 이거 대쉬할 때마다 총알 장존도 되는데 불감이라 개삭인데 이거? 오빠 나 완전 제트야 케민 오빠 뭔데? 오 오 이 대쉬 한번 해줘서 엘보 나왔다 제트가 제트 연막 던지고 개색 아악 묶어 와와와와와와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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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수나 수나 노릴게 이겼어?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두 마리 더 수나 두 마리 더 와 쟤 사거리 개 길어요 수나만 잡아주세요 아 일단 잡고 있음 나 무빙으로 피하면 쑤 얘 머리가 도대체 어디야? 안면 샷 안면 샷 안면 샷 나이스 뭐야 벌써 다 죽었어 어 나 탄이 없다 어 탄 먹어 많이 나오던데? 그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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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있어요 님들 이거 먹어요 드래곤 체이서 저격이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뭐가 졌어? 착각인가? 소지한 동전에 따라서 데미지 증가 야 근데 나 스크롤이 너무 대사기로 나오고 있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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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달라고 일루전 가봐야지 다 계속 노멀만 나와 비상해 비상해 난 레전드 또 떴지 오 나도 정령의 힘 속성 데미지 25% 기껏 좋은 등급 나왔다 했는데 3종류되고 오 나 물 좀 갖고 와도 돼 잔여탄환이 적을수록 좀 좋은데? 속성 데미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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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속성 데미지 묻히는 게 없긴 한데 고민 난 뒤에서 깨작깨작 딜 넣을 테니까 레전드 드신 여러분이 몸빵 잘해주세요 이거 솔직히 화장실도 못 갈게 줌인 별로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솔직히 잠도 자고 와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어? 돈도 잘 벌리는데 폐지 오고 업그레이드나 해야 돼 고지 됐다 나가 있었어? 1대1 뜨실래요? 그거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소리니? C키 누르고 G키 눌러보세요 근데 죽으면 어떡해? 손해나는 거 아니야? 살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나 그거 있단 말이야 세번 세번 두번 공짜로 태어나는 거 있단 말이야 쟤님이 다 빠져 이 녀석이 특수탐 가득점 재밌잖아 그쵸 수준급 재미를 가지고 있어 얼굴 몰아주기 셀카처럼 한 명 스크롤 몰아주기 게임에도 개웃김 세 명 응원하고 한 명 카테고리가 그래 카테고리 안 맞춰놨구나 내가 술 마시고 왔어? 아까부터 게임 처음 하는 그 아주머니 아저씨 모먼트 계속 보여주네 갑자기 드라가스가 아니에요 됐다 대장장님 머리 밟기 나왔어? 나왔네 가자 얘들아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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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얼마나 마신거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빨리와 아니 코로 물 들어가서 아 시바 소들로 마시다가 응 빨, 빨 때는 입에다 코 말고 들어가 가자 너 언제 왔어?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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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하다 순하다 아니 점점 확실히 세졌는데 나 이거? 저 이거 그냥 깨겠는데요 최종까지 스프리티가 아니라 과연? 노노노노 확신 아니 근데 나 확실히 저 파란색 저거 쉴드 까는게 참 힘드네 쉴드를 잘 까는 것도 있나? 너무 아프다 어 파란색 무기 같은 거 전기 무기 같은 거 저 죽어요 왜왜왜왜 자랐어요 뭐지? 뒤에 뒤에 눕대 죽였어 죽였어 비곰으로 쉴드 좀 채워야겠다 돌진하는 도적 조심하세요 수류탄들 많이 쏴 님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짜키가 라고 말하자마자 일제히 수류탄 던짐 종종 말해줘야겠다 스킨이랑 이런 것도 스킨이랑 이런 것도 그 거북목 하면 이제 목 다 피듯이 지금 다 뺐죠 지금 다 뺐죠 어 어떻게 알았지? 나 툭툴버렸어 지금 방금 어깨랑 어디 보자 이건 뭐야 에너지 오브가 화염데미지 가야겠다 나도 화염데미지 겁나 쌓고 있어 나 지금 제트야 오빠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쓰레기야 아니 나 다 줘 오 뭐야 완전 제트야 어 쇼 너만 더 안 맞출거야 그러네 아니 콜타임이 되게 짧은가 보네 가자 맞아 어 이 다음 바로 보스 오케이 앞장서나 우매하는 것들 재밌다 이 게임 어 수나다 잡아줘 수나맨 그게 누군데 플레임 버스 아니야? 아 맞긴 한데 아하하 욕하지마야 제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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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덕이가 잘 싸우고 있어 오케이 에덕이 캐릭 healthier 왜 자꾸 그런 캐릭터로 있는 거야 척기 왜 commandments 여행 화가 люд ogr 症 아우! 끔찍하네? 큐 한번씩 던지시고! 큐! 그렇지! 야 이거 세네? 총 이름이 지옥이야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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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묶어야겠다 묶었어 나이스! 죽었네 나 케빈오빠 괴물인줄 형이 좀 괴물을 닮긴 했지 맞지 맞지 어 야 이거 지옥이라는거 있는데 님들 이거 지옥 지옥? 뭐야 이거 이거 부가옵션이 다 복구를 생성한다는데 치명탓이 분열해도 돼? 디바이더 뭐야? 엘리트 엘리트 우와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아 근데 그냥 쓰던거 써야지 너무너무 많이 키워놨어 저 블렛을 아 지옥 샷판이야? 어 그러네 근데 나는 나 모르고 들어왔나봐 미안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군 역시 엘리트 나 완전 제트처럼 움직여 나는 제트가 너무 느릿느릿하다 너 발로란트 해? 모르잖아! 너 제트 모르지? 발로란트 했다 거짓말 해봐라 진짜 나 30렙이다 너 짱 아 그 나 위에 아무도 아니 우리팀인줄 알았는데 몹이었어 야 나 죽는 야 야 잠깐만 진짜 죽는다 나 플레임이니까 잠시만요 우리 이 스테이지 살아나다 보스전 때? 살려 빨리 살려 어 나도 죽었어 뭐야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조주야 왜 다 죽어 갑자기 다 죽어 왜 나 살리러 왔는데 아이고 나 나 나 나 나 나 악녀살 아 어떻게 된거야 누가 부활 없어요 야 래 야 래 내가 자리를 비우니 바로 파티가 전멸하는구만 야 얘네 뭐 이렇게 빡세 이거 부딪히는 애들 살아난대요? 아 상점에서 살릴 수 있나? 돈 내면? 그런가봐 나 돈이 없는데 나 근데 업그레이드에 다 쓰는 거 돈 있는 사람 나 900원 풀장 몸값 900원이면 살릴 수 있겠죠? 그럼 900원이면 살리겠지 부활이 얼마나 비싸겠어 여기 비밀방 황금상자 플레임 오빠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냐? 다 죽이긴 했나봐 우리만 이거 빨리 먹고 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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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여기 상점 상자 상자 상점이라고 해서 개설냈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도 비밀방이랑 있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먹어야겠는데요 돌아가면 되지 않아? 돌아가면 상점 없어? 저주 스크롤을 팔 수 있다 얘한테 아니 근데 그 아까 전 맵에 있었던 상인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야? 살리는 거? 아니 우리 어차피 보스전 때도 상인 있으니까 아 그래? 스크롤을 한 개 넘겨주기 뭐야? 저주 스크롤을 팔 수 있어요 아니면 쓸데없는 스크롤 보물실 갈 거야?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죽은 분은 죽은 분인 거고 파이팅 어? 이거 이거 돈벌레 잡는 거다 돈벌레래 돈드래곤 빨리 극딜러 극딜러 어디 어디 황금도마뱀이네 족박 좀 해봐 족박 족박 좋았다 너무 많아 너무 파티클 개쩔어 화질 개쩔진다 이거 트위치 720의 그 저주다 720의 저주 뭐야 왜 여러 마리가 나오지? 진신이에요 진짜만 때려 진짜만 진짜가 뭐야 피통 피통 뜨는 얘 뭐야 누가 진짜야 모르겠어 이제 다 때려 그냥 내가 따라가고 있어 다 때려 아무나 다 때려 모르겠다 내가 따라가는 애야 진짜만 아 누굴 때려든 돈 나와요 그냥 다 때려요 그냥 다 때려 아이고 풀장 살리라고 돈 주네 내가 살리라고 돈 주네 아니다 가짜 때리면 폭탄 던지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냐 아냐 돈 줘 돈 줘 돈 줘 도전 성공 오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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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크롤 두 개나 줬어요 아 플레임 오빠 야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이녀석아 나 나갈게 아 안 돼 가지마 아 미쳤다 대쉬 미쳤다 나 스크롤 세 개 나왔어 개쩔어 나 나갈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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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론다 이거 체력 얼른 나가서 상점 찾아보자 플레임 오빠 살리게 그래 빨리 살리자 와 두 줄 꽉 채웠네 케빈 형이랑 악력 아 이거 돌아가서 못해? 돌아가서 플레임 오빠 못 살려? 상점 가서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나 무슨 상점인지를 모르니까 살리는 상인이 아 또 다른 상점이 있나? 개구리요 개구리 아 그러면은 뒤에 있었잖아 그치? 뒷맵에서 우리 이미 다 먹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긴 해 그러면 다음 맵에서 살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살릴 수 있어 꼭 개구리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그럼 나 1300원 있으니까 살릴 수 있겠다 결사에 가고요 어 깨 보자 그렇네 잠깐만 어디야 어디 갔어? 아 나 실드가 여기 나 그럼 비굼도 실드 안 생기나? 어 체력이 아 미친 오히려 좋아 개 좋은데? 하자 응 플레임 부산이라 일단 50까지 올라가 살려보자 화이팅 돈 얼마 있는지 어떻게 봐? 나 돈 오른쪽 상단에 떠요 나 3900원 있네 오 뭐야 살릴 수 있겠다 어 어 하늘 나는 무슨 드래곤 같은 이였는데 근데 케빈 오빠가 사 플랜형님 653원인데요 너무 비싼데 케빈 오빠가 사줘 살려야 될까요?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요 난 안할게 고마워 지성 밖에 없어 플레임 블랙 한 번 더 내가 스크롤이 그 돈이 있어야 데미지가 오르는 스콜이라서 나도 돈 안쓴 오케이 오케이 돈 얼마 있어? 오 그런게 있어? 아 이거 더 강화하게 그렇다 아 부식폭탄이 Q구나 알겠습니다 다들 만두 사 먹으세요 만두 피 없는 아 돈 쓰기 싫은데 그래도 만두는 사먹어야 만두가 없어 나 120원이 없어 이 54원 남았어 어 미안해 오빠 내가 살걸 하하하하 만두 만두 와 미쳤다 이거 있었지 다 이쪽 바쁜데 제트같아 응 가자 깰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마 깬다고 하자 우와 오 멋있어 와 용이야? 우와 우와 그리핀이네 안그러게 얘 무슨 소용돌이 같은 거 조심해야 했던 걸로 하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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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쫓아 왜 쫓아 왜 나 이속발라지는 거 생겨가지고 개꿀이다 와 나 피뻥 좋은데 아잠샤 오오오 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와 잠깐만 나 회우리 회우리 개색 회오리야! 나 이동속도 너무 느려 으아악!! 나 거진 뭐하다고 다시 침착하게! 침착하게 부활! 죽었어요? 죽었다고? 악력 한 대 맞아서 부활이 취소되면 저 지금 스크롤 좀 무접 조합 같거든요? 피가 안 달거든요? 좋아 좋아 나 맞겠는데? 아니 무빙이 좋아 이녀석 누가 지금 이렇게 미친무신 얻고 있어? 대박이네 내가 아니야 뭐야 이건 또 뭐야? 피하기만 하라는 얘긴가? 이거 이동속도도 열심히 찍어놔야 되겠구나 그러게 이동속도 안 찍으면 답이 없네 와 나 죽었어 에도가 이거 이동속도 높게 살려줘 내가 살릴게 제가 지금 데미지를 넣어가지고 저 어그로는데 살렸어 나이스 얘는 안 묶이겠지? 묶이긴 하는데? 잠깐? 잠깐 에 팅 이런 느낌 얘 곧 죽어 나 8% 이하 바로 죽일 수 있잖아 죽여줘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또 플레임오퍼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슴 어파라 와 그럼 보스템 나도 못 먹어? 설마 못먹네 하하하하 쟨 어떡해 이게 뭐야 스킬로 데미지 필수 나도 보유 동전량에 의해 추가 데미지 나왔다 하하하 어떡해 플레임오퍼 근데 살아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까 막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부활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플레임오퍼 너무 못먹게 돼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씨 브이프 비닉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거 손해가 크긴 하네 그니까 나 어차피 이판 망했어 나 스크롤 봐봐 하하하 맞네 몰그라이크라 이게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어쩔 수 없으면 어떡해 스크롤 버려줄 순 있는데 좀 버려주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까? 진짜로? 응 서로 잘못 버려주면 이제 다 같이 약해지는 최악의 결근이 나올 수도 있어 됐어 주지마 스크롤 어떻게 버려? 템 누르고 스크롤 가서 우클릭 꾸눈한테 그럼 앞으로 나오는 걸 줄게 플레임오퍼 주지마 왜 그러지 나는 좀 몇 개 주워 먹는다고 강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난 지금 완전 도태됐어 도태됐대 아 피 안 채웠다 제가 지금 피 좀비됐거든요 제가 좀 문빵할게요 앞에 난 뒤에서 겁나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그래 뒤에서 스나해 스나질해 그리고 그거 하자 밥 나오면 먹어 밥 나오면 아 아이고 어 나 졸라 아픈데? 나 뭐 맞았지? 나 뭐 맞은 거지 지금? 나 좀 많이 센데? 나도? 한 5천 딜 나오는데? 나도 5천 딜이긴 한데 나 피 온다 피.. 피 찍을 게 없네 피.. 피 찍을 게 없네 뭐에 맞은 거야 도대체 아니 무심 지려 속박 어? 여기 상점에서 뭐 타나? 그거 대장장 강화네 난 강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Q! 잘 많이 쓰시고 수료탄 왜 만두는 안 나오지? 그러게 만두 나와야 되는데 나 야 나 헤드 제대로 꼽히면 2만 딜 나와 왜? 스나예요? 몰라 권종이 그렇게 나와 지금 난 스나 멋있게 딱 헤드샷 나오면 3천 이렇게 뜨는데 아하하하 귀엽네 여기 비밀방 여기 그러네 비밀방 적어 있네 여태킬 싸이아님들 어? 와 나 진짜 준비됐는데 좋다 좋다 근데 애덕이 뭐 세면 좋지 그럼 비밀방 비밀방 어디 있었어요? 이쪽에 다시 뒤로 가야돼 어? 여기 상자도 있어 내가 먹어버렸는데 여기 만두 나왔다 어 이쪽에 만두 나와 있는데 와서 먹어볼래? 두 갠가 있는데 사격? 와 이거 빼고 다 찌우고 있네 여기도 만두 있는데 야 에너지 오브 이거 묶이는 시간 두배 늘었어 와일드헌터 스타이터 다른거 먹어도 이제 다 쎄다 보물방 핑 찍어놨어요 갈까요? 같이 가 같이 가 너무 귀여워졌어 소심해졌어 맞아 나 스쳐도 사망이야 흐흐흐흐흐 우와 나 됐었는데 어 뭐야 엘리트인가? 뭐야 엘리트다 뭐 나온다 야차 야차녀 속 나온걸 아차하게 만들어 줬지 미친 재밌다 죽었어 뭔 딜이야? 몰라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어? 이거요거 요거요거 요거요거 수나 5 수나 5 수나 5 플러스 5 여기 여기 나 7이야 미친? 어 잠시만 쩌는 사람이었잖아 쩌는 사람이었잖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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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독하지 뭐야 이거 이거 잘못하면 나도 훅 가는 거 아냐고 어? 레전드 나왔다 동전을 소모할 때 30%의 동전 반환 이게 뭐지? 페이백인데? 페이백이네 페이백 페이백이잖아 아니 이게 뭐야 난 강해지는 걸 원하는데 페이백 존나 웃기네 가슴 아파 갈까요? 응 가자 레전드도 쓰레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아 레전드도 쓰레기 개웃기네 그거 내가 갖고 싶다 자기랑 안 맞으면은 그게 있어요 스킬 쓰시고 뭐? 와 쎄지긴 확실해 아니 뭔 적들이 안 보여 다 죽어서 우리 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장의 호이 기사 같은 건 거죠? 호이 모라대 싸워라 노이들어 필장을 지켜라 같은 거죠? 그렇지 풀장을 지켜라 같은 거지 나 뭐에 맞았어? 저기 마법승류한테 맞았나? 제가 멀리서 뭐 쏘는데? 마지막 몬스터 어디? 다시 또 나오고 있어 그 위치 어? 뒤에 뒤에! 백상어가 로드오그처럼 끌고 가거든요? 실패하네 졸라 센 거야 그냥 나 활 날랐어 졸라 이쁘다 이거 활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다 내가 써야겠다 저 필장 말고 세 명만 신나가지고 아비야 기밀방 아 내가 미안하다 여기 대장장 그래 케빈 오빠 너무 기뻐 보이지 말자 어 그러자 좀 자제하자 어 자제하자 우리 자제하자 해지호 끝까지 쓸까? 강화할까? 스트라이크 윙 이거 한번 써볼까 골든 고블렛을 발견했대요 어 나 이거 좀 고민 좀 하다가도 돼? 네 닦아 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야? 뭐야 비밀방 왔는데 들어간 줄 알고 근데 왜 아무도 없지? 그럼 골든 고블렛은 뭐지? 딴 건가? 어딨는데? 어디로 가 여기요 여기 여기요 오케이 나 어딨는지 몰라 내가 피곤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지가 됐네 내가 피곤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지가 됐네 아 나 이거 좀 안 맞는 거 같아 차라리인데? 너네 어디로 들어간 거야? 저긴가? 저기 흰색 있는 거 파란 거? 네네네네 파란 검 아 뭐야 이미 싸우고 있었네 와 잠깐만 나 뭐에 맞은 거야? 엄청 센 애들이 있어요 막 한마리씩 나의 질투를 맞으셨군요 나의 질투를 맞으셨군요 그건가 보다 우산 요괴가 엄청 세다 우산 요괴가 우와 돈 엄청 많이 버네 여기서 그러니까요 광화 계속 때려줘야겠어 응 돈 맛있다 악녀야 여기 밤나왔어 어? 어디? 나 있는 곳 여기 뒤뒤 왼쪽 뒤야 어 제장선식 어? 나 이거 대쉬 장전 돼가지고 어 나 진짜 이게 엄청 연계로 뜨네 다 효과가 저기 저기 상자 상자님들 마법 시계 갑자기 얘네 영어 썼는데? 야 마법 시계 대박이다 33% 확률로 쿨타임 없어진대 돌진할 때 와우 와우와우와우 돈 2천원 넘어 버렸는데 나 4,300원? 에이 이러면 나랑 악녀는 더 데미지가 늘잖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그치 그치 여기 밥 또 있다 나는 어 먹었어 나 먹었어 플래미 어? 뭐? 여기 밥 있는데 내 눈에는 어? 아니야 그거 나 안보여 디디 안보여? 이미 먹은 건가봐 각자 똑같이 뜨긴 뜨는데 어 각자 다르가봐요 아이템 아이템 자체는 똑같이 뜨더라고 이거 활 스트라이크 활 좋은가 이거? 나는 활 한번 써보려고 지금 해봤어 이거 저격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어 어 저격인데 훨씬 셀 것 같아 왠지 한번 해봐야겠네 활이니까 파란색 깔때 좋을 듯? 에덕이 어디갔지? 아응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가보자고 너께는 업데이트 안되가지고 용어로 쓰나보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저 우선이 형이 올라와봐 뭔소리야 블레임님 꼼짝도 하지 마세요 총 한발도 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 어 안돼 야 활 되게 안맞아 코물선 그리면서 가가지고 음 느려 느려 어 탄속이 느려 탄속도 느려 탄속이 고차 느려 피 채워야돼 비검 싸여라 비검 싸여라 뭐야 이것도 몬스터였구나 와 무슨 총이 엄청 많이 뜨네 비검 싸움 비검 싸움 비검 싸움 우와아아아아아 잠시만 저 바지 장군한테 당했어요 에덕이가 왜 죽어 잠깐만 양날의 검이라 못 살릴 것 같으면 살아날 어 못 살릴 것 같아 살렸다 깜짝이야 살렸다 살렸어 살렸어 메스가 낫겠다 어? 저기 무슨 상인 같은 거 있는데? 어디요? 잠깐만 나 돈 좀 먹고 갈게 잠깐만 가지 말아 나도 나도 본드래곤 이하 중력 자탄 뭐 이런 게 나와 개멋있는데? 그냥 본드래곤 갈까? 나 지금 2300원 그냥 싹 다 업그레이드 해버려야겠다 저한테 어 뭐야 정 나왔어 가드 장군부터 죽여주셔야 될 것 같아 저 너무 아파 스킬 있어요 님들 수류탄도 던지고 소금 그렇지 와 나 지금 스크롤 시너지 미쳤다 여기 무산용게 존나 세 음 좋아 음 맛있다 배장 장유 또 할까? 어 이거 또 비밀방 있는데요? 오 저주 스크롤 4명 저걸 전유각인? 각인은 뭐야? 전유각인은? 나 저주 스크롤이 뭐지? 이거 잠깐만 이게 레벨으로 감소한다겠네 전유각인 한창 용량 마이너스 20 고유각인 안 좋은거야? 이 정도면 뭐? 뭐가 뭐지? 아 그냥 레벨 할래 아 강화하는거고 고규각인 무기를 새로 얻는건가 야 나 무기 레벨 12강 됐다 와 미쳤는데? 개미쳤네 이제 딜 나오려나? 오 원선 야 전유각인이랑 고유각인이 뭐야? 에도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무기를 따로 획득하는 것 같고 첫 번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무기에다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고문실 아직 안 갔지? 아니 이건 에더가 이게 무슨 뜻이야? 잠깐만 봐봐 그.. 특수탄 무기를 사격시 대형탄이 4배로 감소한다는게 뭐야? 특수.. 특수탄이 쓰는 총을 쏘면은 대형탄 대형탄 4발로 4발로 특수탄 한 발을 대체해준다는거 아닐까요? 그니까 그거 같아 그니까 그거 같아 아 별로야 그러면 나 특수탄 잘 안 쓸거라 이거 하는게 좋으려나? 취야 나 플레임불레 13강 했어 잠시만 아 님들 저주 스크롤 왜이렇게 많아요? 잠시만요 나 몰라 나 하나도 없는데? 저주받았스 좀 쉬워 아 실드 가면 오케이 우리 근데 저기 가야되잖아 보물실 탄창 용량 보물실가 인생 한방이야 그냥 아 획득시구나 지금 아닌가 보 근데 우리 무슨 개꿀 점프맥 같은게 안 나오네 다 싸우는거 수류탄 쓰세요 수류탄 쓰세요 와 와 자폭 개쎄다 어어 나 죽는다 이거 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질 귀신 미쳤네 감사합니다 나 그냥 개쎈데 자폭 귀신 조심하세요 자폭 개쎄요 한 번 맞으면 그냥 즉사임 음 자재야 꺼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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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장전하면 안되는데 그 시야 여긴 엎 혹시 실드 노푸신분 제가 스쿨 하나 드릴게요 실드 레전드 하나 썻거든요 제가 이거 필요없어 나 어디갔어 나는 질드 회복 속도 50% 증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먹을 사람 황금 스크롤 이거 플레임 오빠 줘 회복 빨리 되는 주면 뭐든지 감사하게 먹어요 좋습니다 갈까요? 응 가자 가자 나 그냥 지금 개같이 세버려 다 죽여버릴게 왜 님들은 딜 400만 700만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아직도 210만 그거 어디서 봐? 초반면 죽어서 아닌가요? 어? 발 넘어가던데? 그러게 넘어가던데? 아이고 빗나갔다 아이고 빗나갔다 가재장군 또 애들 떨어진다 위에서 다 죽으면서 떨어지고 있어 하하하하 와 깨겠네 어 여기 상점했다 우리 은층쌤비 성과 악 미친 무자비한 연사 레전드 스크롤 떴다 어 나도 근데 그게 뭔데? 약간 죽일때마다 어쩌고 뭐 그러고 있던데? 어허 무식 데미지 피체검 나라나나나나 이건 지금 다 찬도인거 하나? 원소 방패 이거 이거 해야지 아 형 하염 열광 뿌린거래? 괜찮아 뭐 어때? 하염 열광 그거 그 그 어 저 주실 수 있어요? 왜? 아니다 나 화염 없구나 아 그거 피차지 않아요? 그 화상 입히면 아닌데? 어 모르겠어 영어로 써져있어가지고 화염 딜 올릴걸? 저 실드가 없어가지고 다 체력 뭐 뭐 갈까요? 가자 레츠고 레츠고 오 보스인가 보다 어 최종 스틸이지 어 아니에요 전화 왔어 아 그래? 이지도 있어요 그냥 이게 보스전이라고 써있는건가 보다 어 어 여기 챕터에서 여기 갑자기 너무 조용하지 않아? 응 제각이는 뭐야? 아 이거 무섭다니 저도 여기 보스 한명밖에 몰라서 다른거 나오면 뭘 어 어 잠깐만 최캐빈씨 가만히 있어 봐 응 다 떨어져 봐 다 떨어져 봐 이루와봐 이루와봐 음 같이 있으면 어 아마 그런걸걸 그 스크롤중에 같은 속성 무기 있으면 뭐 데미지 올라가고 이런거 있던데 응 누구랑 붙어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가볼까? 가자 오 오 오 오 오 크라켄인가? 뭐야 뭐야 이건 저 엄마 바다뱀 이쁘다 근데 땅이 왜 이렇게 없어 보여? 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어 뭐야 머리가 몇개야 개마리 개마리야? 내 마리야? 뭐야 이게 규룡이래요 엄마 맛있겠다 부동같다 죽었어요 야 어딜 때를 뭐야 이거 에덜이가 만나줘 에덜이가 바로 죽는데요? 그냥 죽었어 어디를 맞춰야돼 얘네는 와 와 와 와 되게 집중해야겠다 막 지르네 갑자기 어 뭔가 던진다 뒤에서 다른 애들도 야 어디 맞춰야돼? 몸 전체 다 맞는거 같아요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죽어 뭐야 죽어 뭐야 뭐야 야 연기할때는 없잖아 그냥 와 나 죽었어 아니 뭐야 이게 이거 뭐 스크롤 좋은거 먹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네 그냥 그냥 몇대 맞으면 가죽매 그냥 대신에 필요든 적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대신에 필요든 적은 느낌이긴 한데 필드가 피가 아 총알 그 옆구리에 있는 황금비늘을 때리래요 옆구리에 황금비늘 황금속으로 빛나는거요? 아 그렇네 필드 잘 바뀐다 필드 잘 바뀐다 나 이거 아 나 죽었어 살릴 수 있어 된다 난 죽었다 꼬리도 틈틈에 때려주세요 나 이거 휘두르는거에 자꾸 죽어 점프 나 죽는다 미친게임 에서가 나세 꼬리치기 점프로 피했는데 오빠 꼬리가 꼬리치기 점프로 피했는데 오빠 어 꼬리치기 점프로 피했는데 오빠 점프 점프 애덕이는 말 안하고 혼자 다 피하고 있었네 와 애덕이 혼자서 나 몰랐어 나 대시밖에 안쓰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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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얘처럼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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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진짜 개무서워요 구하러 잘한다 아우 몇개가 동시에 들어와 애덕이 잘한다 애덕이 잘한다 애덕이 잘 피한다 잘 피하고 잘 살리고 잘 쏘고 아주 만능이구만 어 딜 잘 박힌다 야야야 이거 잡겠다 긴장해 긴장해 아우 몇줄이야 이게 나 점점 빨리 달아 오 오케 나이스 아니 어떻게 했는데 아유 몇줄이야 이게 나이스 어떻게 달리는거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왜 나는 저렇게 못살리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안남았어 진짜 얼마나 안남았어 아 미친 몇줄이야 이게 안돼 캐빈여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근데 조금 남았으니까 해봐 고상은 애덕이 혼자 독식하겠네 어 지금 됐다 됐다! 뭐야? 해냈다 해냈어 대덕이 대~~ 이번 판 잘 떠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잘 떴나봐 와 너무 좋다 대덕이가 진짜 잘 하네 그러게 저 레벨이 높아서 완전 캐리 해버렸다 진짜로?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저러게 왜 안 좀? 한 챕터 가면 어차피 휴식 뭐가 뭐가 객잔으로 돌아가기가 있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가 있는데? 배노마오라 플러스 10 나 이걸로 바꿀래 우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객잔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고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올까? 그러면 처음부터 진행하는 거 아니고? 그럴걸 좀 그래? 못먹어도 곱? 못먹어 못먹어도 곱 난 상관없어 어떡할래요 오래할 거 같으면 객잔 들러서 한 번 더 하든지 근데 애초에 객잔 돌아가기가 왜 있는 거야? 그냥 게임 포기야? 게임 포기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도전하고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럼 보상을 더 많이 주나? 끝까지 깨면 보상을 더 주는 대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실패하면 덜 주겠지? 어 실패하면 덜 주고 그럼 가자 더 다음 챕터 어때? 바로 죽을려나? 애덕이 말을 따를게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저는 지금 강해가지고 괜찮은데 다 같이 딜 안 나오면 재미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도 상관없어 그래 돌아가서 다시 하자 플레임 오빠 지금 스크롤도 그래 그러자 그러면 뭐야 왜 나 배려하는 척해 야 다음 챕터로 가 짜증나 배려해 배려해 백전으로 돌아가 아 다음 세지 아 나 진짜 다운 나해 아 모험이 끝나고 진도 계산 안 돼 어 가자 응 가보자 백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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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울지마 김플렉임 나도 이 스펙으로 딜 잘 넣었어 맞아 잘했어 이제 200만 넣었네 다른 애들 다 600만 500만 1000백만 이러는데 아니 근데 오래 살아있어서 그러지 않았어 너 화면이 이상해졌어 알트템 눌렀더니 아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뭐야 뭐야 저 혼자 다음 스테이지 가졌는데 이거 뭐해요 무슨 표? 뭐야 이거 뭐야 나와 어떻게 돌아가요 이거? 뭐해 너가 너 뭐하는 거야 여기 어디야 뭐라고요? 전 도전 실패 떴어요 있icho 가 Naruto 저 한 번만 꽃다낄게 화면이 이상해져서 뭐 전체적으로 이상해졌는데 왜 ų 게임콤 재부팅 좀 해봐 아니 돈 그만 써야겠다 라고 하지만 잠시만요 저 3분만 나 레벨업 와 레벨 18 돼버렸네 뭐야 우리가 튕겼네 아 저 화면이 이상해져가지고 어 아니네 어 게임권 좀 껐다 피해 우리 3명은 같이 있다 야 저만 나갔어 아 돈 모아서 새 캐릭터 사고싶었는데 와 아니 뭐 잠금해제 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막 눌러도 눌러도 끝이 없네 21개야 21개 제가 3스테이지까지 한 번에 가서 와 근데 그 그 뱀은 와 영웅 교체가 돼 그래서 지금 잠금해제가 안됐네 도약 아 야 레이 루오 얘 졸라 좋아 보인다 뭐지 썬더 타투 나도 모르는 캣터 나도 모르는 캣터 캐릭터가 몇 개 없긴 한데 그 아까 검은색 강아지 있잖아요 어 걔는 스킬이 1,2번 총을 한 번에 쏘는 걸 거예요 같이 아 막 20초동안 순간화력이 엄청 높을 거예요 나 화장실 좀 아잉 연계 폭풍 오늘은 그냥 고양이로 해야겠다 아싸 나 찼다 귀엽지? 귀여워 그럼 질 수 없는데 나 100렙 됐어요 100렙 대박 오 나 귀여운 거 썼어 너가 이거 봐 뭐야 여우 됐네 어 여우 귀엽지 저 토끼에요 저 귀엽죠 하하하하 아 제발 뭐야 하하하하 아 왜요 아 제발 어울리는 것 좀 해 아 뭐야 어 원숭이도 있다 원숭이도 있다 원숭이도 있어 개쩔지 멋있다 나 원숭이 나 원숭이 할래 그래 원숭이 해라 나 DLC 없어서 능력은 뭐지 사실 애덕이는 기본 캐릭터가 제일 잘 어울려 저 고양이 아니요 저 개 멋있는 무예가로 가 오오 뭐야 있던데 이 셋 하나도 안 어울려 몰라요 진짜 하하하하 안녕 난 행자야 하하하하 야 뭐야 김행자씨 이름은 잘 어울려요 아 최행자 최행자 하하하하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별로야 안녕 나는 행자야 뭐야 하하하하 안녕 나는 행자야 반경 나는 행자야 audible 하하하하 여기 있는 상탈들 하하하 어 귀여워 하하하하 저거랑 잘 어울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찍어 그냥 처음봐 아 귀여워 정기 쪽인가 근데 특성들을 다 읽어봤는데 그냥 사실 기본 고양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묶어놓는 스킬이 그냥 사기야 썬더볼트 왜 재밌누 이 게임 리얼로? 개 즐기는 중 아 얘 스나이퍼인가 보네 그러게 고양이가 진짜 좋긴 좋은가 보다 개가 스나라고? 능력에 뭐 스나이퍼 뭐가 있는데 스나인가 봐요 얘는 칼 쓰는 얘인 것 같아 아 긍적 애덕이 아까 그 호랑방구가 좀 어울리는데 맞아 호랑방구 오.. 그랬나? 신나버린 귀여워 애덕이랑 잘 어울려 혼나 어울린 뭐야 넌 너네 현지랑? 덤벼라 캐릭터만 쉭쉭 나도 질를래 하하 다들 못참아 하하 아 이거 궁이 맛있어요? 궁이 뭐야 이거 이슥.. 이거.. 이거 말하네 안녕 난 행자야 보초관 이슥.. 스킬됨 최행자라고 해 최행자? 이름 별로야 하하하하 남의 이름을 그렇게 별로라고 하면 쿼런트? 를 뭐 썬더볼트를 걔 약간 체인메일처럼 뭐 하던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뭐 스킬 쓰고 쓰나를 한 명 맞지만 연쇄 체인이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있는 다 같이 데미지가 들어가고 막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또 태풍 올라오는데 이런 젠장 에이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하하하하 뭐야 되게 점잖아 보인다 그러게 점잖아 보인다 그거 같아 약간 그 저기 출동해라 막 이렇게 하는 명령 내리는 사람 가보자 진짜 대장이네 레디 레디요 이 게임 재밌다 어 굉장히 흥미로워 빨토는 왜 그러지?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구만 웹폰 서포트 활성화 안 했다 이 개가 어 나도 안 했다 능력 안 찍으셨군요 그냥 가야지 하이오드래곤 저격을 했지 아 나 애인 개구린데 그러면 스크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시작하는거지 우리 손 다 바꼈어 손 다 바꼈어 귀여워 응 맞아 나 노란 털남 플레임업과 손 궁금해 훗 훗 훗 훗 난 손을 들자마자 시작되버릴텐데 야 근데 나 이거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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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나 이거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 아 뭐 그 똑같네 응 능력 써보는 거지 그러게 바로 써봐 우와 나 한방 한방 개쎄지네 그렇네 이런 붕이 아 쏘면서 카드가 같이 나가네 어 너 이거 한방 한방 개쎈데 이거 스나이니 이거 안되나 왜 이렇게 빨라 부엉이 조커뽑기 같은거라 아 도박뿐이구나 풍 나왔다 타이거캐런 아까 이거 좋았어 초반에 와 이거 카드 딜이 괜찮네 이거 와 이거 정 데미지 세긴하다 뒤에 뭐 없었죠? 어 여기 여기 비밀문 기운 승화 무기 레벨 열어놨어 이 진요석이 뭐야 진요석 아 어 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사혼의 최초 공공샷이 어 담금질 해야지 담금질 스킬잖아 시전종 와 와 와 와 아 뭐가 좋아 우와 이걸로 가잖아 허공의 라이툰 어디가 그거야? 보물고야? 아 바로 바로 진요석아 아 뭐 안했어 주구샘 위에서 뭐 떨어지는데 이거 스킬이에요? 어 네 내거 내거 내 스킬이야 내가 공격하면 나 또 너머리야 나 레전드야 우와 대박 어 근데 나 좋은거 먹었다 어 정기 데미지? 나랑 어울리는거 같은데 나도 좋아 이동중일때 너네 데미지가 15% 올라간데 내가 이동중일때 우와 좋다 우와 멈추지 마세요 발걸음 어 절대 계속 움직여 알았어 멈추는 순간 맞는거야 나한테? 어머 아 죽어 죽으려 어 비밀박 어? 나이스 전기 데미지 필요한거 아 전기 데미지 필요한거 아 어 전기 데미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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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크롤이긴 해 스크롤 버려줘? 저 전기인거 같아요 그냥 모든게 난 모든게 화염이야 그럼 이거 노놔서 가지자 여기 보물방 갈까요? 베더가 이거 전기 우와 그렇게 버물방 도물고 아 나 이건 못하는데 나도 이거 더럽게 못하겠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돌을 쳐다보고 틈새로 숙숙숙 이동하던데 아 나 왜 자꾸 너무 멀다 미친 쓰레기 게임 이거 또 나왔네 별론거같은데 아 또 나왔나 또 너무 멀다 우와 나 체인 랭크 부식 누구 부식인 사람 산성 우리 아무도 없지 않아? 혹시 갈 사람 있어요? 그래도 이건 레어인데? 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아프다 아니 너네는 뭐가 이렇게 맨날 많아? 부식 디버프? 에덕아 이거 저주 스크롤 한 개 보유할때마다 데미지 25% 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누나 써요? 그거 괜찮은데 아니야 나는 그럼 제가 저주 모을게요 어 너가 저주 메타 해 나 여기서 나가는 거 개 어려워 그냥 저주 가끔 팔 수 있을 때도 있긴 한데 빨간 상자에서 버리진 못하는 거지? 내가 귀속일걸 계속 내 인생은 노말이야 노말 우와 노말 인생이야 누가 계속 전기 코코볼 쏴 뒤에서 나야 나나나 나도야 개 웃겨 이건 뭐야 아크? 활이다 활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써볼게 뭔지 몰라서 어? 어? 나 이거 좋다 대박 나 이걸로 할래 전기 뭔데? 이거 약간 그 쿤아이 같은건데 내가 퍼스트샷이 있어서 탄창 초탄이 세거든? 응 이거랑 딱 맞아 슈팅 스킬 봐봐 나 슈팅으로 갈래 오빠도 전기야? 어 나 지금 전기 됐어 어 눌러도 돼요? 응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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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말 플레임 노말 플레임 뭐가 더 좋지? 보통의 남자? 보통의 남자 근데 불 키워 아까 나 그 플레임블렛 키웠더니 개불건데 그냥 우와 나 개 세다 미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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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상자 빨간상자 나 여기 비밀방지 어 어 이거 무조건 최대 실드지 일단 기다려봐 나 비밀방 있어요 뒤에 상자 열고 올게 뒤에 나도 아하 최대 생명력 증가를 해야겠다 그냥 그럼 그거 열고 다같이 보물방 어 여기 근데 막 밥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바로 채울 수 있어 여기 비밀방 있는디요 오케이 거기부터 갈게 돈만 먹고 갈게 어휴 팔 어둡네 어 야 우리가 먼저 와버렸다 레이스 플레머 아 여기 원래 뭐 있었어 진행된거 아니야 아 원래 있었어 가자 그러면 우리도 비밀방 들어갔어? 어 쟤네? 어 아니 우매한 녀석들이 하하하하 아하 미안 미안 먼저 다 죽여놓고 있었네 어허 아 가자고 하길래 나온다 쟤 칼 칼 이렇게 맞이 죽기 힘들어 내가 저건가봐 데미지 가장 잘 놓은 사람한테 쫓아갈걸요 데미지 가장 잘 놓은 사람한테 쫓아갈걸요 오 나이스 오 하마왕이네 쪼꾸미 뭐야 귀여워 쪼꾸미 쪼꼬 쪼꼬 이번에는 얘를 졸라 키워봐야겠다 진짜 좋다 손오공이랑도 어울려 난 화염 원투로 가야겠다 저 화염 나오면 저 주세요 좋은 좋은 그 근데 특수탄이 뭐야 색깔이 템 누르면 노란색 아 노란색 오 전기 조각 미쳤다 나 완전 전기맨 아 나 3개 다 노멀이야 이게 맞는거야 진짜 하하하하하하 진짜 레산드네 근데 누가 부식트리 좀 타줘야 된다는데 전기 전기 뭐 나 전 근데 전기로만 싹 모음 저 부식 가실거면 부식 산성조각 들을 수 있어요 스크롤 부식을 어떻게 가야되는데 부식총이 있던데요 아 부식총 내가 나중에 부식총 나 삐뚤어질거야 에헤 삐뚤어지더라 눈물도 모으다보면 괜찮은거 좋아지 뭐야 뭐야 여기 시작인줄 몰랐다 아니요 여기 원래 이런게 있었던거야 원래 이런게 있었던거야 원래 이런거 있죠 근데 애들 어디간거요 우리 나갔어 어머 그러네 저기있네 빨리와 빨리와 어 뭐야 만드를 주우면 생명력이 모두 회복된다 좋은거 아닌가 4 오호 타이팅 스나이퍼를 사용하여 적게 되고 다시 스나이퍼랑 같은 종류이죠 어 오 오 카드 급딜 다고래 쿨타임 이게 부식인가 안돼 아 근데 이거 스나이퍼 전용인데 대형판 나중에 나오겠지 혹시 돈 치지 말아야 돼 공룡부터 올려 완전 보스용이네 손 올려도 돼요? 내 앞에 카드 펼쳐져 있는거 보여요? 아니요 나만 보이는구나 특패 같은건가 도시가 안해도 된다는데 근데 그냥 개세면은 상관없는거 아니 내가 뭐 아이템을 놓치고 가나 왜 너희들은 그렇게 스크롤이 많아 몰라 근데 야 불 걸어줄 수 있는 애 있어? 혹시 우리중에? 나 불 어 나 부식 먹었어 나 부식 먹었어 내가 부식할게 뭐래? 불이랑 전기는 기절이라는데 어 얘네 전기 보호해요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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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무기 그치 오 전기 스크롤 막 떨어진다 여기 여기 전기 스크롤이 나왔어 붉은 상자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아 어? 야 이거 전설 스크롤 하나 할까? 저주 스크롤 벗고 전설 스크롤 아 쓰레기야 전설 뭐 나왔는데? 폭발성 탄창 오 아니야 이거 개 쓰레기 그러면 나 무기 세 개 할까 그냥? 아 2피는 데미지 20% 낮아졌네 속상하다 부엉이 캐릭터는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스크롤 있으면 바꿔먹을 수 있다는데요? 미안해 가버렸어 오케이 알았어 갈게 힐장 음? 부엉이 캐릭터는 마음에 안드는 스크롤 있으면 본인이 바꿔먹을 수 있다는데요? 아니 좋다 되게 비밀방 어떻게 바꾸는데요? 그거? 그거는 모르고 아니 이거 부식 좀 좋은데? 비밀방부터 갈까요? 비밀방 고고 부식 좋아? 어? 부식이랑 불 붙으니까 어... 가시가시 조지 부식이랑 불 붙으니까 막 폭발하는데? 그냥 막 오우 어떻게 해가 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이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나 이거 타고? 올라갈 거 아 저 위에 있다 어디? 아 어 열렸어 어 열렸어 근데 저 위쪽의 통로는 뭐야? 그러게 이상한데 몸 나오는 곳 아니야? 애들 나오는 곳 와우 스크롤 만났어 어 마법시계 스크롤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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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아 레어에 하나 있네 이거 스크롤 중첩 되나? 아 나 상성 조각 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스크롤 화염 조각도 나왔어 마법시계 일단 이거 봐 생명력이 꽉 찼을 듯 아 33포 잘 안 뜨네 그거 뭐야 아 나도 그거 먹었는데 애들아 아 특성이 필요해요? 어 뜬다 가끔 뜬다 어 가끔 뜬다 아 그러면 아직 1회차라 그런가 봐요 저도 이거 호랑이 1회차라 뭐 없어요 아니 이거 이거 내가 들고 있는 무기 좀 봐봐 근데 나 이거 카멜레온 들고 있거든? 근데 얘 정전할 때 애들아 근데 너네 방송 어? 방송 터진 건 아니지? 너네는 어 나 괜찮아? 나 방송 터졌나봐 지금 아니 이거 봐 나 장전할 때 엉덩이 때린다 뺏 딱 누나총이네요 투명으로 변하네 들고 있으면 아 그래? 아 이거 좀 떨어져서 봐야될걸? 나 방송이 터졌어 아 그렇구나 케빈띠 방송 다 시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럽시다 아니 그럴 순 없지 돌격 바로 갑니다 미친놈이 이 자식들이 닦아주고 있겠습니다요 우리 다이요 아 방패 맞네 방패가 안 들린다 내가 해줄게 내가 부식 근데 악류 누나 부식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 계속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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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아니 카멜레온이 너무 귀여워 부식이 어? 마법사 같네 나 있다 뭐지? 죽지마 죽지마 아 10m 이내에 적이 없어 아 이거 다 쓰나이퍼네 어? 에덕아 네? 이거 이거 뭐예요? 전기총 여러분 다시 켜졌죠? 오 오 네 지금 거시기가 됐어요 네? 뭐가 돼요? 오 전구?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순한데 화염이네 인종상 감 좀 맞추고 이거 쓰는게 낫겠지 뭐 없죠? 여기 다 뭐 없죠? 어 더 없는거 같은데? 아 별고리 내에 있는 적들한테 딜 주는건가? 이게 무슨 무기야? 아 처음하는 캐릭터 해가지고 다 어벙벙한거 그리고 우리가 사방을 확장되면 주변적인 데미지를 준다 갑시다 어 어 보스다 어 그거 호랑이인가? 아닌가? 아 큰일 났네 왜왜왜 나 무기 실험하고 있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줘버렸어 바꼈어 그래서 무기가? 어 헉 에덕아 네? 나 저주 메타 돌려줄래? 아이고 나 테마 부족 나왔어 아이고 이게 귀속이라 보면서 안 떨어지네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저주 먹었다구요 된다 이미 먹어버렸지롱 아이 줘 아이 나 테마 부족 먹었단 말이야 야 근데 아까 그건거 같다 골렘 우리 먹겠던거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아 골렘이면 나 딜 전혀 못났는데 이거 완전 근접 딜이라 대신 좋은거 레전드 하나 나오면 줄게 어떡하냐 쏘 됐네 어 전파는 제가 딜뽕 좀 맛봤으니까 헤헤 신난다 가죠 가죠 표창으로 가자 아니네 아니네 어 내가 시옷 사랑해 진짜로 응 인정 야 전기배리어라 거기 가까이 붙으면 딜 들어간다 이거지 그냥 죽어 임마 딜 들어가고 있는건가요? 그냥 죽어 임마 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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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뒤지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오다 죽으세요 오다 죽으세요 오다 죽어버리세요 오다 죽어버리세요 오다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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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의 특권 내가 지금 딜을 넣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부자의 특권 스케일로 데미지를 입힐 때 현재 보유한 동전량에 따라 추가 데미지 아 이거 500 골드 무조건 계속 돈을 써야됐네 나 레전드 나왔다 두개 같이 쓰기가 힘든거 아닌가? 명중디 어렐레? 나 완전히 저걸로 가야겠다 표창너 표창만 두개야 표창만 님들 진화가 뭐야? 진화는 이제 진화하는거야 에이씨 나 또 저격으로 가야돼? 아닌데 저 저격이에요 제가 두명이면 힘들땐 나도 저격으로 하나 갈까? 막 저격 시 저격을 키우고 근데 결국 총 하나씩만 쓰는거 같애 어 맞아 두 무기는 그렇게 되더라 하다보면 다시 나 Z가 되었어 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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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그거 하나 얻고싶다 쿨타임 없는거 이동할때 너무 편하던데 나 지금 이동 몇번 했어 미친 어 누나 여기 나 부식종 다른거 있는데 누나도 뜬거에요 베노마오라 이거 좋은데? 오 나 대식 쿨타임 진짜 작다 근데 나 이거 카멜레온이 너무 맘에 들어 결골이는 뭐야 내 찰로 해야겠네 스테이터 안 돼 아 카멜레온이 너무 귀여워서 안 돼 안 돼 나 줄 때 됐어 또 좋은 카멜레온 뛸 수도 있어요 다음 스테이지 나 이거 내 차리라고 보호막 씌워줄 수 있는거 있어 나 진짜 카멜레온 버려? 벌린저 쿨한테 이 스테이지 잘 써줬으니까 안 돼 안 돼 그럼 혹시 한 20강까지 쓰시게요? 어 아까 왔던데다 회복하시고 캐미노프 회복해 오 전기대미지 나 뭐야? 전기대미지 생겼어 방어막 이거 내가 해주는거야 내가 나 아나야 뭐야 뭐야 아이고 활 개워려 지금 내가 딜넣고 있는게 맞는건가? 저 한발도 안들어가고 내가 지금 딜이 센건가요? 잘 모르겠네 무기를 던져 나 전판에 너무 약했었어가지고 이게 내 강함인지 모르겠어 하하하하하 C 누르면 알 수 있죠 쌍두산은 뭐고 T 별로 딜 많이 안넣었는데? 어 갔네 어 잠깐만요 님들 형님이 다 잡는대요 충분히 잡고있어 애들 나 좀 강한건가? 활 맞추기 개어렵다 하나 안나오나 나오면 바로 말해줄게 맞어 활 맞추기 어려워 여기 고무상자있다 아니 애들이 막 날라가는데 오 다른거 알린다 아잇 헤드샷 카드포드 상자인 맞어 터너면서 싸워야돼요 활을 샷건처럼 싸야겠는데 개월받는데 여기 뒤에 빨간상자용 V키들 우와 에덕아 네 이리와봐 빨리 네 이거 뭐야 화려한 선물함? 에덕아 에덕아 이거 이거 높은 확률로 노멀 스크롤 및 레어 스크롤 우와 이게 뭐에요? 일정 확률로 전설 스크롤 난 뭐 보나마나 노멀 나오겠네 그래 한번 보자 오 레어다 돌진 스킬 사용 후 3초간 이동속도 40% 안 쏴지는데 근데 뭐에요 이게? 그니까 저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어 여행 조종할 수 있는 바늘? 어? 어? 뭐야? 아니 조종이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써봐야겠다 신기하네 어 써봐 거기 비밀방에 있다 점을 그럼 잘못나온거 같은데 가자 잠깐만 어 나 와버렸어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어 갈게 잠깐만이라고 말할 때 이미 내가 들어가 있었어 사실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아? 네 걔 누구죠 가오게래? 아 나 쓰러졌어 에덕아 네가 좀 봐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욘두 같은데 그 욘두인데 아 욘두야? 이거 뭐야? 우와 클라우드 위버? 뭐야? 조종할 수 있는 영혼 바늘을 엥? 어디 있어? 그거 제가 쓰고 있는 거 같아 이거 파란 바늘 어 저기 보물방도 있어 보물방 보물상자 보물상자부터 열게 그러면 암욘두 나 좀 강해진 거 같아 보드 알고있을까? 활 답답해 줄게 진메터 슛 지명타로 처치시 썬더 터 보일술대 보물방 가서 나 먼저 싸워보고 있어도 돼? 하잇 들어가자 헬리버가 너무 늦게 봐봐 야 좋네 센버야 그냥 아 뭐 이거 그렇게 한 말야? 제 쓰나 못 쏘겠다고 꽤endy 아니다 딜이 내 딜이 맞나? 어 내 딜이 맞나봐 나 딜량 1위야 얘들아 나 레전드도 떴어 데미지를 받은 후 3초간 받는 데미지 마이너스 30 별론데? 좋은 거 아니에요? 즉사는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대 맞고 죽잖아 보통 한 두 대 맞고 죽구나 나 궁금한 게 아 여기 저희 스크롤 하나구나 뒤로 나가나 앞으로 나가나 똑같은 거 똑같아 아 이거 근데 무기 많으니까 이거 종류 가마귀가 개재밌네 그냥 어 저거 활이야? 누가 버렸어? 애덕이가 맞네 아 쓴아 너무 의점네 활 근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 잘 안 맞더라 누가 한 명 안 눌렀어 어 나야 좋아 난 기다리고 있었죠 상점 주인 대가리를 겁나 때리고 있었네 다들 워낙 세가지고 말할 게 없는 느꼈는데 쓰나는 그냥 보스 전 때만 쓰면 되는 거 같아 이게 최고네 아니 뭐 일정 확률로 스크롤 파는 스킬 찍었는데 왜 일정 확률이라고요 쓰레기네 야 이게 짱 세다 그냥 잡몹 잡을 때 어 여기 겁나 왔다 무너지는 신선 윤도 어 뭐야 이거 어 누나 어? 여기 무슨 개쩍은 부식검 나왔어요 뭔진 모르겠어 와 이거 재밌다 누나 이검 써볼래요 부식검 잠깐만 어디 어디 죽어버리렴 이거요 어? 어? 어디야? 아 안돼 여기여기 어? 오오 개간지나는데 멋있긴 한데? 근데 근접해서 싸울 수가 있었라나? 산다탑 여기 보물방으로 가있죠 아 이런 칸이 변환되는 곳 데미지 상승이겠죠 아 근데 야 7강 4강 나 다시 키울게 얘들아 저기 여기 보물방 있는데요 그럼 보물방 오케이 오케이 공격범위 아 계속 이렇게 스킬 돌리는게 최고네 이거 보물방 갈게요 근데 우리 여기 대장장이 있었어? 아니 뭐야 누가 이렇게 센거야? 저 쓰나데미지인거 같아요 못쓰는데 와호 여기 여기 상사 여기있다 근데 여기 청란 하염템 좀 멋있는데 이거 팔 괜찮나요? 어 에덕아 전기 데미지 25% 이거 그냥 너 줄게 악력검 개멋있다 그치 이거 개멋있지 샤옹 나 전기면은 나도 줘도 돼 아무나 먹어 한 번에 받는 데미지가 총 생명 아 그러면 잠깐만 아 나 먹을라 했는데 까비 나한테 뭐 하나 주는 사람 줄게요 아 근데 에덕이 줘야돼 에덕이한테 뺏은게 있어가 에덕아 이거 먹어보라 아 맞아 내가 에덕이한테 못 뺏었지 참 어 여기 오예 아 저 이거 이미 있어요 전기 아 그러면 저기 아 그러면 저기 줘야돼 어 근데 나 전기야 무기 안그래도 아니 다 전기야? 님들 전기였어요? 다 전기인데? 에덕아 윤두 레벨 7 있는데 여기? 어 윤두 레벨 7 윤두 어 왜요? 플레임 오빠가 먹었어 어 음 맛있당 어 여기 쓰나인가? 오 오 전기 쓰나다 언제나 없는데 여기 대장장에는 없었어? 없던데? 상인만 있고? 응 다들 왜 이렇게 전기를 좋아하세요 이 밑에 다섯 칸은 뭐야 다 전기면 별론데 님들 그러게 왜 다 전기가 돼버렸어 아까 화염 있었잖아 나야 화염은? 저 화염트리 가다가 전기로 바꿨어요 화염은 나야 전기가 좋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전기만 가면 별로 안좋아 거기 전기 캐릭터 일자리 잃었다 뭐 이렇게 쎄 할게 없네 그냥 전기 캐릭터 일자리 잃었다 응 저주 스쿨을 주라 나이스 음 무기 강하게 무기 강하게 어 다행이에요 나도 무기 강하게 저주 스쿨 난 전혀 가기는 할까? 가기는 고민이었네 어? 저기 저기 무기 강화하는 애가 또 있다 쉴드 갑옷에 입히는 데미지 마이너스 20 와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 어 무기 강화해준 애가 있어 얘들아 어디 아잇 여기 바로 앞에 아 아이고 하필 이걸 먹었네 아 나 이거 저주 개많을 백팀 아니 악녀 왜 이렇게 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쎈 거 아닌 거 같은데 악녀가 칼로 쓱쓱하니까 다 죽는데 뒤에서 쏴주고 쏴주고 있었잖아 쎅쎅쎅쎅쎅쎅 나 나 나 강화하고 갈래 어 어 우리 힘이 다 넘어왔어 어 뭐야 이럴아 좀 강화를 한꺼번에 해야지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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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흠 Kon 흠 흠 do 엘리프 아니 불클이 문제가 아니라 저 스크롤 나왔는데 스크롤 나왔는데 저 미친 위치 뭐야? 먹었다 어떻게 여기 일로 와봐 여기 구석에 와가지고 이 스크롤 보고 점프해서 F키 눌러 먹을 수 있어 위쪽에 비밀방 아니 나는 난 못가 잠깐만 어 됐다 나이스 앉아 노마란 인생의 반란이 시작된다 딜량 1위 꾸준히 유지해주마 저거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와야돼 뒤에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 올게 뒤에서 기다려봐 아휴 어렵다 아휴 어렵다 그래미도 꾸물고 들어 그냥 좀 있다가 좀 꿀 빨아야지 강력은 트는 거 맞아 아휴 악랄 아라라라라 노마란 노마란 인생은 끝났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전판에 울분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나봐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서 저격으로 데미지 천씩만 받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건가 돈 주고 왔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디서 공기 같더라 이거 대쉬 쓸 때 뒤에 번개 떨어지게 하는 스킬이 있어 이거 뭐야 서브 스킬에 사용할 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을 통해 자신에게 큰 데미지를 입힌다 너무 별론데 나 다 했으 나가자 유후 하삐하삐하삐 다들 손 얹으세요 잠깐만 손 나 무기 개좌 좋은거 갖고싶다 버스다 뭔가 이상하다 벌레인가보다 땅굴 파는 애 있어요 무기 벌써 10강이야 개좌 와 데미지가 몇포 오른거지 총 치는건 왜 이렇게 전기만 나오지 전기 캐릭터 일자리 잃는다 아 아까 했던 개 같은데 그 드래곤 아니요 달라 땅강아지였어요 샌드웜 우와 멋있어 진짜 개 세게 생겼다 어디 때려야 되냐 얘는 주둥이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아 야 잠깐만 아니 한번 한번 그냥 휙하니까 죽었는데 아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이거 근접을 어떻게 찾는가 야 오래 조심 꼴야 하니까 점프해야 한다 점프해서 쉬어야 안 박히는 건 아니지 아니 순아 노줌으로 쏴도 되잖아 반보면서 가야 때려야겠는데 잡목들 뒤에 잡목 뒤에 잡목 노줌이 더 잘 받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건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건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건데 아니 왜 나한테만 기준이 뒤에 잡목는 사람한테 갈거에요 아 그래? 됐다 나이스 어 누나 여기에서 부식촌 지옥 요호호 트윈칼리버 저스티스 플러스 6은 뭐야 저스티스 플러스 6은 뭐야 우와 귀여워 저스티스 좋은데 아 근데 우리 부식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잘 바뀌는데 트윈칼리버 아니 일만탄 쓰고 싶은데 로키샷? 어 당창 회수까지?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거 뭐하용 이러네 아홉고양 한 발 타나니 적에 명중할때마다 3초동안 무기 기초대미지 받는 데미지 아 나 크롱 근데 이게 뭘까 우클릭 누르면 나오는건데 이..이거 이..이거 근접 근접에서 싸우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황금스쿨 하나 나왔는데 아홉고양이라고 즉사는 피해주는데 대신 데미지가 두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오케이 근데 저게 근접에서 싸울거면 저게 좋을 것 같은데 14포까지 산거 아 이 전기장을 지나치면은 발사체 속도와 유효사거리가 증가하는군요 그렇군 그렇군 음 난 다했어 준비 끝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싸 클라우드 위버는 그냥 하면 유도탄이야?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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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바늘? 아 그냥 한번 찍어놓으면 유도탄이야? 그럼 찍어놓고 표창으로 조져야겠다 가자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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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최종까지 가는거죠? 으흠 이번엔 물량 없어? 아이고 어 그 누구 횃불 안한거 같은데 안한거 같은데 피가 그거 모닥불 모닥불 아 피 채우는거? 네 나 안했어 나 안했네 나도 안했어 근데 뭐 할 수 있어? 어 잠시만 뭐 만도 나오지 스마 딜이 많이 올랐네 여기 빨강삭자 뭐야 나온다 죽어 임마 고매한 겉 탱크 마법사 와 저주스쿨아 아? 백거리인데 그러게 이러면 나한테 너무 좋은데? 나 무기 무기 데미지도 갑자기 50% 올려져버리는데? 아 요렇게 랜덤 무기 획득 아 근데 저 제 저주가 남들 저주 획득하면 그거 50% 저한테까지 들어오거든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주세요 왜 개 쓰레기인데 그거? 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음 화이팅 하세요 에반데 그러게요 화이팅이에요 그럼 그냥 화이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네 갔어? 응 됐구나 됐구나 어떻게 갔는데 저 새끼들 저거 와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승강기 작동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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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작 같네 그니까 청소해 놓고 있었지 우리는 이제 막 가도 된다는 거지? 어 비밀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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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갈게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막 알아갈게 미안해 고마워 우와 방 뭐였어? 뒤에 비밀방이 있는데 안 봐요? 이거 놓고 가자 뒤에 비밀방이 있었어 못 봤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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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후반 오니까 내 쓰나가 좀 던지가 흠 흠 약간 후반 후반총인가 보다 제가 흠 포백 포백 플레임은 또 들어갔어? 카리研 hvor ㅇ 아니 안들어갔다 이거! 진짜 너무하다 과제장군 조심 뭐 나온다 못잡기 녹이기 죽여버리기 죽여버리기 어? 이거 내 스킬인가? 왜 이렇게 센거야? 서프라이즈 보면 어 내 스킬 되면서 어 누나 아까 그 카멜레온 나 왔어? 근데 이제 필요없어 왜냐 나에겐 류숙용 김어치가 있으니까 나 왜 이렇게 약해 카멜레온을 버리기 기류 우숙동 김어티 세다고 생각했는데 나 단발이라서 약한가 보다 여러분 아 이동속 이동속도? 재장전시 받는? 야 이건 노멀이 더 좋은데? 돌진 3회? 모기 스킬 돌진 3회 미쳤다 나 진짜 재장전시 와 잠시만 대신 와 이속 개 빨라졌는데 이제 가면 돼요? 네 4개 났다 아 돈이 없어 너무 미친듯이 레벨업 했나봐 아 돈이 없어 너무 미친듯이 레벨업 했나봐 너무 미친듯이 레벨업 했나봐 이그저워 나 이거 안 먹었었어 잠깐만 소지령 소지령 나 대시 세번한다? 레더가? 우와 너누누럽당 진짜 검사네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푹를 안아진 기분인데 어odleそれで process 정신났다 생각보다 같은 어휴 라차 다 약간 보스전용인 됐나 여기에 보물방 또 있네 어디 어디? 끼고 났어요 다 죽이고 갈거야? 앞에까지 어이 잠시만 여기 여기 빨간 상자 숨겨져있다 오 저기있다 오 내 저주 스크롤 대덕이 잘 갔다 저주야? 아니네 어떡하지? 노멀각인 네어각인으로 한번 해봐 에이씨 쓰레기 나왔네 부식 가져갈사람 그거 악녀 누나 주면 될까요? 악녀가 그냥 들어갔는데 아 스크롤 얻는거네 그냥 스크롤 얻어야겠다 스크롤 얻은거 스크롤 얻은거 별로 안좋은거 나 보물방 들어갔어? 응 스크롤 얻은거 들어갔습니다 스크롤 얻은거 들어갔습니다 스크롤 얻은거 스크롤 얻은거 야 역시 돈의 힘이 좋다 이 캐릭터 개사김 왜요 어떤식으로 그냥 카드를 계속 펼치거든 내 앞에 그 카드가 그냥 자동 유도탄이야 내가 쏘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날라가 역시 바쁜 현대인들은 돈으로 강함을 산다고 안 먹은 돈이 왜 이렇게 많지? 뒤쪽에 반대쪽인거죠? 나 돈 때문에 있는데? 아 무기구나 아 여기 아니구나 너 나 따라오고 있었구나 하하하하하 어 잡혔다 뭐야 나 죽었어? 어 살려줄게 에잉? 무턴 바로 죽네 하하하하 내가 단일 대상한테 쏘는 데미지가 되게 좋다 막 15,000씩 꺼버리는 와우 하하하 아니 개사기인데 근접? 근접이 시원하죠 미는 맛이 응 맛있다 이건 뭐야 근접이 너무 강하니까 뒤에서 총을 할수면 병맞음 앞에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하하하하 난 좀비 끝 가자 버스인가 이제 가폭 데미지로 죽었다 벗은거 알지 압폭 데미지로 죽었다 다음 턴에 버스하네요 럭키샷 널 안 넘어가네 여기 조물쇠 뭐 나왔어? 2층에 운하병판 2층에 운하병판 갓타뇨소? 어? 뭐야? 나한테 갑자기 순간이동했어 가재장군 저게 방 들어가야되는거 아냐? 악녀야 그만가! 못나가지 않아? 어 끝났네 일단 다 잡고 가자 잡고 보물방 잡고 있을게요 다 잡았나? 저기 뒤쪽에 더있다 그는 안 쏘는게 더 센거가 아니라 도움말 그는 안 쏘는게 더 센거야 아.. 시원시원하구만 아.. 시원시원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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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구만 그니까 어이 뭐야 왜 아니 이런게 있었네 아니 무기 그 여러분들 보물방 언제 와주시죠 가는 중 뒤로 가는 중 근데 나 보물방이 어딘지 모르겠어 뒤로 가야돼 뒤로 쭉 가다보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뭐야 죽었어? 뭐야 죽었어? 야 왜 혼자 갔나 아니 애덕이 그렇지 애덕이 죽으면 곤란해 정확히 제 입장에서는 3명의 기억은 그치? 우리가 안 먹이네 와 뭐야 얘 이제 미쳤어요 보스구나 애덕이 치킨 죽엉 오 뭐야 아잇 아잇 혹시 불총 쓰는 사람 이거 이 총 귀여운데 이거 어디어디 아아 귀여워 나 이거 써야지 내 무기 점점 세진다 대박이다 코인샷? 날쌘 손놀림 이거다 미쳤다 오 뭐야 재밌긴 şey 내가 소비해야되는데 코인샷으로 돌아갈까 Under 2총 레전드 속성 데미지 플러스 25 바로 샥 개귀었네 응 아 근접 재밌다 코인샷 먹어야지 뭐야 어디로 가? 다시 나가? 나가야지 진짜 렛츠고 렛츠고 오우 레전드 덕구용 우리 시청자들이 귀여운가? 귀여운데 이거 좀 귀여운데 엄청 귀여운데 띠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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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임님 스크롤 안드세요? 엥? 뭔 스크롤?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나 보물방중 다시 갈게 응 내가 스크롤을 놓쳤나봐 뭐 어디있어요? 에드가 테슬라 총 필요없어? 어... 네 없으면 될거 같네 아 저기있구나 이거 봐 귀엽잖아 이거 와인 누르면 총 못빠? 발로란트처럼? 그런거 없던데 이 좋은걸 놓치고 갈 뻔했네 그것도 총 스킬 있을걸요? 어 저는 스킬 있는거 같더라 둘다 약간 충전식이야 고마워요 여러분 좀 때려야지 할 수 있는거야 에덕이 쿤 에덕이 쿤 와 우리 스크롤 목록 봐 징그럽다 저 사람들 데미지 왜저래? 난 남들 저주까지 내가 먹고있어 개울받아 아 행복하다 응 아 그런거야? 저 C 누르고 우클릭 누른 다음에 저 환난 환난 상구 보시면은 티머니 저주 스포를 획득하면 50% 어 그 스테이지다 야 이거 너무 어렵던데 바로 컷 해주러 갑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데미지들이 다들 세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누가 200원만 꺼줄라 꺼주고 싶다 야 어떻게 꺼줘 못 꺼줘 할거 없죠? 저 돌격합니다 아니야 내가 원거리 죽이기 전에 다 죽던데? 렛츠고 돌격 길게 눌러야 되는구나 응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할만해 길이 개잘 밖에 안돼요? 어 진짜 길이 개잘 밖에 있는데 말도 안될 정도 아 아 살려 나 미친 눌렀어 살렸어 아 아 지리세면 뭐해 손가락이 맞춰주질 않는데 애들립 있다 애들립 살릴 수 있어? 살리고 있어 이거 점프핑 해야 돼 또 뭐야 어디야 사랑해 아 아 맞았어 아 야 저거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야 된다 아니 야 진짜 저거 못 피하게 나오네 개어카 미친게임 아무도 날 신경쓰지 않는군 좋아 딜 넣어 계속 고마워 사랑해 아 아 사귄이 있습니다 형님 messy 아 아 이건 자체부활해야겠다 고마워 악려야 몇줄이냐 이게 와 이거 시야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나 핀 나 10m 밖에 계속 쏴야되는데 죽나? 하나? 죽나? 고마워! 대충 대가 죽게 생겼어! 아이고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아니 피했는데 자꾸 죽는겨? 그냥 죽일게요 이거 나 그냥 부활할게 나이스 으음 냠냠 아 나 윈도우키 놀려가지고 진짜 아이씨 깜짝이야 전기 칼 10강 어? 난 칼 못써 근데 나 전기 칼 한번 써볼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먹을래 저 원걸이랑 어? 이렇게 가볼 야 나 안 죽는다 와 난 계속 죽었어 와 날곱길이 써야 그 버프인거구나 어? 경칩은 뭐야? 대슬러 진짜 너무 무서웠어 왕녀야 내가 근접트리 타지 그랬어 근접트리를 타면은 애가 좀 단단해져? 아니 그 단단해지진 않던데? 근접도 초반에 스크롤 막 보면 막 7미터 이내에서 적 붙어서 잡으면 막 체력 1씩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 아니 이게 데미지를 올리다보면요 몸이 엄청 허약해지긴 해요 어 그래 춘식 뭐야? 우와 배경 바뀌었다 얼음이네 이번에 설산이네 가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나 양날이가 진짜 멀리서 싸워야겠네 아니 뭐 다 죽어? 내가 가까이도 가기도 하네 근데 없어 보스 아니면 쓰나 쓸 일이 없어 공간이동을 하면 뭐하냐고 공간이동을 하면 뭐하냐고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안 돼 우리 곰돌이들 다 죽는다 형님들 뒤에 이거 빨간 상자 오케이 형님들 이거 숨겨져 있는 방부터 상자부터 다 찾아줘야 돼 아주 해줘 해줘 레전드 먹어야지 무조건 아 몸이 없네 좀만 더 벌고 와 비밀방 뭐 숨겨져 있는 거 있어? 아니요 비밀방은 못 봤어 어 아 1원 부족해서 상점 못 넣어야지 어 1원 없나 예라이 지금 앙이가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야이 구하러 갈게요 구하러 갈게요 야호 원숭이 죽여 아니 펭귄새끼들 미쳤는데 안 돼 곰은 공족인데 여기도 저거 보물방 보물방 들어가버림 악녀 아 다 들어왔잖아 난 악녀가 들어왔는데 따라 들어갔는데 애덕이 뒤에 있어 아 그랬어? 저 누나가 부실기인가? 저 부실기 맞아 난 부실기야 좋아요 애들이 다 귀염귀염 해가지고 나온다 야 아군같아 야 왜 두명이냐? 분신술 분신술 야 이거 그거야 저격 왜 회복이 안돼 회복이 안돼 아 점 하 남았으 어휴 어휴 아휴 아휴 뭐 있어요 그 쪽에? 전설 옵션이 3개나 붙어있어 뭐야? 와일드헌터 10강이라고 되어있는데 전 안보여요 이거 바꿔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무게 한번 교체하면 다 떼거든요? 이거 봐봐 와 이거 샷건이네? 응 청청 용량이 이런거 우와 대박 아껴서 쓸거야 오클리븐 이거 붙어서 싸우는 사람들 진짜 좋은데요? 나 한번 써볼게 그러면 한 방에 죽이면 총알도 계속 다 닫아 댈거 아 근데 내가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발밖에 못써 팡팡 철컥 팡팡 어 여기 보물상자도 있다 이거 부식 엔진 서브스킬 사용 횟수가 0일 때 12초간 무기대미지 어 어 개구리 있다 너네 나갔어? 어 나갔어 나 나갔어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악랴 위로 올라와 어디가 나 돈 주워먹고 있었어 아하 고기 강화 한번 더 하고 갈까요? 천천히 와 애덕이랑 싸우고 있을게 천천히 와 애덕이랑 싸우고 있을게 어부 개귀여움 어부 개귀여움 하하하하 진짜 아 놀랍네 이런 원숭이 대비 철컥 으네 왜이렇게 단단해 뭐야 저거 저 위에 무슨 외계인같은게 지켜줬는데 저 이거 전기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UFO부터 비행접시부터 아 비행접시 이름이 비행접시야 졸기네 아 나 죽었어 어 가는 중 나이스 아 전성문이 열리니까 그냥 부활되네? 단정으로? 어? 어디갔어? 아니 누가 이렇게 셌던거지? 이게 우리가 팀만 세지 몸이 이렇게 아 이제 못 고른다 왜 먹고 올라와? 제가 얼어서 그런가 추워가지고 하나만 나오면 그냥 디버프 같은데 최종 버스처럼 그런가 보다 가면 돼? 돈 긁어먹고 가자 뭐 없던데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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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일러스트 레츠고 치킨 업무가 개껄 레츠고 오 저기 세주환이다 세 주환이 죽었어 세주환이 컷 하나 나 얘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무슨 뜻이 세네 이거 지금 다 쎄요 여기 빨간 선자 응 데스나가 더 쎄다 이 건가 빨간 선자 먹고 가자 어디? 위에 디엥 접시나 깨둘게 쎄주하니 쎄주하니 부식 걸어주는 애 있어 우리 중에? 나 오케이 왜? 여기 비밀방 나 스크롤 먹었는데 부식 상태일 때 엄청 들어간다고 돼서 아 나 줄래? 아 아 아 부식 걔가 부식 걸렸을 때 아 야 누가 이렇게 세냐? 자요! 부작에 센데? 카드가 딜을 다 넣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안해도 카드가 이제 무한 생선 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왜 사격고 다음 사격에 못 기대받지? 받아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감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최종 버스 얼마나 세졌을까? 이거 최종이야? 제가 있을 땐 여기 나오는 버스가 최종이었어 빨리 와 제가 모르는 버스들도 많이 생겨서 모르겠어 비행 접시에 뭐야 뭘 또 냐? 난 데미지가 천씩 깎어 그래? 아니 미친 저격수 자식들이 여기다 저기 이 게임 진짜 재밌다 그니까 정심없이 하게 되잖아 네 가마토 그거 있다 오 뭐야 비행 접시 잊어 비행 접시 나 막 만씩 박혀 이제 경기 접시 경기 접시 한 대 더 와요 어 끌고 있어 이야 위에 대장장이 있었어요 대재민우 진짜 학살이다 학살 그냥 뒤에 안 먹은 돈이 너무 많아 딜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남은 강화할 수가 없어 나 이제 16강 했다 16강 아 뭐라구요? 아니 18강 뭐야 16강 18강 오 보스다 뭐야 처음 보는 얘에요 모르는 얘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운데 돈이 없어서 목이 강화가 안돼요 그러게 나도 그러네 할 수 있을까요? 그라보는 수밖에 와 여기도 처음 보는 곳이에요 바뀌었나봐요 이야 그러네 여기 우주가 뭐가 바뀌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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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야 야 왜 진행해 나 아직 뭐 살고있는 어 시작되는지 몰랐어 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어디 맞춰야돼 쟤는 어딨어 어 들어가야되네 애덕이 혼자 들어갔구나 애덕이 혼자 타고오세요 그럼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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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아아악 이게 돼? 이거 살리기도 힘들겠는데 얘가 길 막는대요 아예 야 그냥 빨리 녹여 겁나 때리는 중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바위 뒤로 숨어야되네 바위 뒤로 바위 뒤로 숨어도 안되는데? 어 그래 난 데미지 안입었는데 어 야 거길 막아요 갈수가 없어 갈축돼가지고 이거 안가져 어 나 지금 감 어 어떻게 살았노 자이코 길이 왜 안박히냐 와와와와와와와 어 근데 어떻게 잘 옮겨놓고 있긴 한데 아아아아악 살렸어 어디야 아아 끌렸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잘한다 보험이 잘한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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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중에 Pittsburgh 응애 야하 야하 나 아직ITE 패턴을 잘 모르겠네 피하려면 집중하세요 살아드린다 이거 뭔데? 뭔데 계속 살아 어? 나 죽었어 피치한 데 안 돼 정죽을 대독이 사랑해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피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빨간색으로 다 피하세요 그냥 아니 얘 피가 찼어 그럼 얘 2페이지인가 봐 복직이래 이번에 그만둬 그만둬 우와 열의 심정이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야 이거 딜이 그렇게 잘 나오는 캐릭터였는데 피가 왜 이렇게 많아 Q2 같은 것도 막 써버려 지금 계속 쓰고 있어 아 그런거요?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딜링 넣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이 패턴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피하려면 집중하세요 아니 나 왜 피가 계속 가는 거야 난 진짜 모르겠네 아아아아아아 에덕이가 죽겠는데 수고용 필요 저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빨아들이는 거 긁히면 죽어 아니다 제발 대단하다 오 1층이야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스키 야 근데 진짜 딜이 하나도 안 박히는데 아 상중윤회 중윤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이거 어디에 피해 뭐야 뭐 어딜 때려야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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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해 피가 계속 빠지는데 어 이걸 피를 저렇게 그냥 없애버리면 뭐 피로 없어 뒤가 없어 3 조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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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네 포기하지 않아 이거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안될거 같은데? 아싸 대기 점프 점프 오우 점프하는데 오우 애들 개빡 집중두기도 아 또 그거 한다 어 뭐야 뭐야 쏴 쏴 안 때려야 되는거 아니야? 어 이거 또 쏜다 이거 또 쏜거야 물 집중하라는거야 물 집중냐고 아니 진짜 쟤가 어떻게 하는거야 에트에 피하는건데 개 사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피했다 침착해 침착해 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왔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서 안될거 같은데요 그니까 좋았다 잘 피했다 아 여기가 끝 그래 계속 그것만 써라 계속 뒷사대기만 갈겨 이거 한다음에 위에도 무지성 무지성 저기 멀리 있어야 되나? 좀 빨아들이는거야 아니 저만 면도 어떡하냐 이거 재도전의 기회가 없지 다시 해야지 아유 이 돌 뒤에 있으면 되나? 해봐 해봐 어 그러게 그런거 같은데 오 맞네 아니 그럼 돌을 찾아야 되는거야? 빨아들이기 전에? 자기 머리 위에 이거 박격 쓸 때 이 패턴 할 때 박격 쓸 때 가놔야 되나보다 총알 200발 나왔어요 200발로 톤도 없을거 같은데? 그냥 죽으면 돼 그래 빨리 죽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애한테 무슨 말이야 빨리 죽어 어떻게 무서워 돌 부서졌어 돌 부서졌는데? 가겠네 사라져버렸네 아 아깝다 마지막에서 딱 너무 아쉽다 용원정수 개많이 얻었어 될 수가 이거 쓰나가 쓰레기야 음 내 생각 또 그래 초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네 초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네 그리고 많이 해도 다 되네 그래서 초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네 너무 무서워 더처난 후 크리스마크 암팩 악igos 좌우 부금 왜 이렇게 무서워 진짜 재밌다 이 게임 그러게 시간이라 직접 진짜 어 진짜 시간 녹아버리네 이거 이거 혼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혼자도 가능 혼자 너무 힘들겠는데? 야 레벨 31 됐어 어느새 제가 고인물 아니라니까요 저를 그러네 금방 금방 너무 박산됐네 막판 할까? 나 너무 재밌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아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은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